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로마 신화 모음집을 전해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운전하실 때 빗길 사고 주의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식중독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크니 유통기한 잘 보시고요. 손도 자주 씻는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 복잡했던 일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일 잠시 내려두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질투 헤라와 이오 헤라는 어느 날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필시 남편인 제우스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꺼리는 소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려고 구름을 일으킨 까닭이라고 생각하였다. 헤라가 구름을 헤치고 보니 남편은 거울같이 잔잔한 강기슭에 있었고 그 곁에 한 마리의 아름다운 송아지가 서 있었다. 헤라는 이 암송아지 속에는 분명히 인간의 모습을 한 아름다운 요정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암송아지는 하신 이나코스의 딸 이오였기 때문이다. 제우스는 이 딸과 희롱하다가 아내 헤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이오를 암송아지의 형태로 변신시켰던 것이다. 헤라는 남편 곁에 와서 이 암송아지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누구의 것이며 무슨 혈통이냐고 물었다. 제우스는 질문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그것은 지상에서 태어난 새로운 품종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헤라는 그럼 그것을 자기에게 선물로 달라고 간청했다. 제우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설였다. 자기의 연인을 아내에게 주기는 싫었다. 그렇다고 그것을 못 준다고 하면 의심을 살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 그러나 헤라는 아직 의심을 풀지 못하였으므로 송아지를 아르고스에게 인도하여 엄중히 감시하게 했다. 아르고스는 머리에 백개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잘 때에도 언제나 두 개 이상 눈을 감지 않았으므로 이오를 부단히 감시할 수 있었다. 낮에는 마음대로 먹을 것을 먹게 방치하고 밤이 되면 목덜미를 보기도 흉한 끈으로 결박하였다. 이오는 팔을 내밀고 아르고스에게 결박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려고 했으나 내밀 팔이 없었고 목소리는 자기 자신도 놀랄 만큼 소의 울음소리를 담고 있었다. 아버지와 자매들을 보고 그 곁으로 가면 등을 쓰다듬으며 아름다운 소라고 감탄할 뿐이었다. 아버지가 손을 내밀고 한 따발의 풀을 주자 이오는 그의 손을 핫았다. 이오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버지에게 알리고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이오는 글씨를 쓸 생각을 하고 제 이름을, 그것은 짧은 이름이었지만 발굽으로 모래 위에 썼다. 아버지 이나코스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행방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던 떨이 이같이 변신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으므로 딸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큰소리로 외쳤다. 아, 내 딸아. 도리어 너를 아주 잃는 편이 덜 애통했을 것 같구나. 이나코스가 이같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자 아루고스는 가까이 와서 이오를 쫓아보내고 모든 곳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제우스는 자기 애인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괴로워하였다. 그리고 헤르메스를 불러 아루고스를 퇴치토록 명령하였다. 헤르메스는 서둘러 체비하고 날개 달린 신을 신고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잠이 오게 하는 지팡이를 짚고 천상의 탑으로부터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지상에 내리자 날개를 떼어내고 지팡이만을 손에 들고 양떼를 몰고 있는 양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했다. 그리고 이리저리 양을 몰면서 피리를 불었다. 그것은 시링크스 또는 판이라고 불리는 피리였다. 아루고스는 이제까지 그와 같은 악기를 본 적이 없었으므로 기쁘게 들으며 말했다. 아 젊은이 이리와서 내 곁에 있는 이 바비 위에 앉게 이 부분이 양이 풀을 뜯기에는 제일 좋은 곳일세. 게다가 이곳은 자네 같은 양치는 사람들이 즐기는 좋은 그늘도 있네. 헤르메스는 아루고스 곁에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날이 어둡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예의 피리로 은은한 곡을 불면서 어떻게든 해서 이 아루고스의 감시하는 눈을 잠들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허사였다. 왜냐하면 아루고스는 그 대부분의 눈을 감았으나 그 중 몇 개는 여전히 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헤르메스는 자기가 불고 있는 악기가 어떻게 발명되었는지를 아루고스에게 얘기했다. 옛날 시링크스라는 이름의 요정이 있었는데 숲속에 사는 사티로스와 나무의 요정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시링크스는 누구의 사랑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아르테미스 여신만을 마음속으로부터 숭배하면서 사냥하는 데만 따라다녔습니다. 사냥옷을 몸에 걸친 시링크스의 모습은 아르테미스 여신과 맞먹을 정도로 아름다웠죠. 다만 다른 점은 시링크스의 활은 뿔로 돼 있었으나 아르테미스의 활은 은으로 돼 있었다는 점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링크스가 사냥해서 돌아오다가 판을 만났는데 판은 그녀를 온갖 말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링크스는 그의 찬사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달아났죠. 그는 시내가에 제방까지 시링크스의 뒤를 쫓아 그곳에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시링크스는 다급해져 친구인 물의 요정들에게 구원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정들은 그녀의 외치는 소리를 듣자 곧바로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판의 팔이 시링크스의 목을 끌어안았을 때 뜻밖에도 그건 한 묶음의 갈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가 탄식을 하자 그 탄식은 갈대 속에서 공명했고 구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판은 그 음악의 신기함과 감미로움에 취해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바에는 반드시 너를 내 꼴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판은 몇 개의 갈대를 치고 길이가 서로 다른 걸 나란히 한데 합쳐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 요정의 이름을 따서 시링크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헤르메스는 이 이야기를 다 끝마치기 전에 아루고스의 눈이 전부 감긴 것을 보았다. 그의 머리가 가슴 위에서 끄덕이고 있을 때 헤르메스가 한 칼에 목을 베자 그의 머리는 바위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아 푸른한 아루고스여 그대의 백개의 눈빛은 일시에 꺼져 버렸다. 헤라는 이 눈들을 빼어 자기 공작의 꼬리에 장식으로 달았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눈들은 공작의 꼬리에 달려 있다. 그러나 헤라의 복수심은 더욱더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올을 괴롭히기 위하여 한 마리의 등에를 보냈다. 등에는 이올을 추적하여 온 세계를 날아다녔다. 이올은 이오니아 해를 헤엄쳐 도망하였다. 그래서 이 바다의 이름은 이오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그리고 일릴리아의 들을 방황하고 하이모스의 산에 오르고 트라키아의 해협을 횡단하고 그 때문에 이 해협은 소가 건넜다는 뜻으로 보스포르스 해협이라고 부르게 되었지만 다시 스키티아를 지나 킨메리아인이 사는 나라를 배회하다가 마침내 네일로스 강 기숙에 다다랐다. 마침내 제우스가 개입하여 앞으로는 이오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헤라도 이오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데 동의하였다. 이오가 점점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참으로 기묘했다. 거친 털이 몸에서 빠지고 뿔이 사라지고 눈이 점점 가늘어지고 입도 점점 작아졌다. 손과 손가락이 발굽을 대신해 앞발에 나타났다. 마침내 그녀의 아름다움을 제외하고는 암송아지의 모든 모양은 사라졌다. 이오는 처음에는 소의 소리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하여 말하기를 걸었으나 점점 자신을 회복하고 아버지와 자매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헤라와 칼리스토 칼리스토도 또한 헤라의 질투를 산 미녀 중에 한 사람이다. 헤라는 이 처녀를 곰으로 변하게 하였다. 헤라가 나의 남편을 매혹되게 한 너의 아름다움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하자 칼리스토는 무릎에 땅을 대고 애원하려고 팔을 폈다. 그러나 팔에는 이미 검은 털이 나기 시작하였다. 손은 둥글게 대고 구부러진 손톱으로 무장되어 발에 구실을 하게 되었다. 제우스가 아름답다고 늘 칭찬하던 입은 무시무시한 한 쌍의 턱이 되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애련의 정을 불러일으키던 목소리는 으르렁대는 소리가 되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데 더 적합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만은 전과 다름이 없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운명을 단식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용서를 빌기 위하여 앞다리를 올린 채 될 수 있는 한 꼿꼿이 섰다. 그리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제우스를 무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칼리스톤은 밤이 새도록 콜로숲 속에 있기가 무서워 전에 잘 다니고 있던 곳을 방황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근까지도 사냥을 하고 있던 그녀가 개에게 놀라고 사냥꾼들이 두려워 도망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때로는 자기가 지금은 한 마리 짐승임을 잊고 다른 짐승들을 피한 일도 있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곰인데도 다른 곰을 두려워하였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사냥을 하다가 그녀를 발견했다. 칼리스톤은 그 젊은이를 보자 그는 이제는 청년으로 장성한 자기 아들임을 알았다. 칼리스톤은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그 말길이 없었다.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하자 젊은이는 놀라 창을 들고 칼리스토를 바로 찌르려고 하였다. 그때 마침 제우스가 이 광경을 보고 범행을 중지시키고 그들을 둘 다 납치하여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로 하늘에 올려놓았다. 헤라는 자기의 연적이 이와 같은 명예로운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몹시 노하였다. 그리고 급히 자신을 양육시켜준 대양의 신 테티스와 오케아노스 한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이 온 까닥을 묻자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당신들은 신들의 여왕인 내가 왜 천상을 떠나 이 바닷속으로 찾아왔느냐고 묻는 거죠? 나를 천상에서 밀쳐내고 대신 내 자리에 앉게 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이 믿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밤이 와서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북극하늘 제일 작은 성자가 있는 곳에 내가 원한을 품어 마땅한 두 연놈이 하늘로 올라와 있는 걸 볼 거예요. 나를 노하게 한 자가 도리어 이와 같이 좋은 보답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도 나의 노여움을 초래하기를 두려워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나는 그년이 인간의 모습을 갖는 걸 금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 별이 되었어요. 내가 벌을 준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내 힘의 한계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오처럼 원래의 모습을 되돌려주는 편이 나을 뻔했어요. 제우스는 틀림없이 그년과 결혼하고 나를 쫓아낼 거예요. 그러니 내 양친과 같은 당신들이 나를 동정한다면 또한 내가 이런 냉대를 받는 걸 좋지 않게 여긴다면 그 증거로 그 연놈들이 당신들의 바다 속으로 내려오는 걸 금해 주세요. 대양의 대양의 신은 이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 결과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두 성자는 하늘에서 돌고 돌 뿐 다른 별들처럼 대양 밑으로 가라앉는 일이 없다. 아르테미스와 악타이온 이상이 두 예로 보더라도 헤라가 그 연적에 대해 얼마나 가혹한가를 알 수 있다. 그럼 이번에는 처녀신 아르테미스가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린 자를 어떻게 처벌하였나 살펴보자. 그것은 해가 중천에 떠있던 대낮의 일이었다. 그때 카드모스 왕의 손자인 젊은 악타이온이 그와 함께 산에서 사슴 사냥을 하고 있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 우리의 그물과 무기는 수련물의 피로 물들었다. 하루의 사냥거리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내일 또 나머지를 계속하기로 하고 자, 이제 태양의 신 아플론이 돼지를 말리고 있는 동안 우리도 사냥하던 도구를 놓고 잠시 쉬기로 하자. 이 산에는 삼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는 수렵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받쳐진 것이었다. 골짜기의 제일 깊은 곳에는 동글이 하나 있었는데 인간의 손길이 닿은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이 그 구조에다 그런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둥근 천장의 바위는 마치 인간의 손으로 새긴 것처럼 아름다운 형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샘물이 솟아나오고 그 넓은 웅덩이 주위에는 풀이 우거져 있었다. 수페어 시인 아르테미스는 수렵에 지치면 의뢰 이곳에 와서 그 청순한 처녀의 몸을 이 반짝이는 물에다 식곤 했다. 어느 날 아르테미스는 그녀의 요정들과 그 샘에 와서 한 요정에게 가지고 있던 창과 화살통과 활을 맡기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또 한 요정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세 번째 요정은 이 여신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솜씨가 좋은 크로칼레는 여신의 머리를 빗겨주었고 네펠레와 히알레 및 그 밖의 요정들은 큰 항아리에다 물을 깃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여신이 화장을 하고 있을 때 악타이오는 친구들 사이에서 벗어나 특별한 목적 없이 거닐다가 운명에 이끌려 이곳에 왔다. 그가 동굴 입구에 모습을 나타내자 요정들은 그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여신 쪽으로 달려가서 자기들의 몸으로 여신의 나체를 가렸다. 그러나 여신은 요정보다도 키가 컸기 때문에 머리가 밖으로 나왔다. 해가 질 무렵이나 뜰 무렵에 구름을 물들이는 저 빨간 빛이 갑자기 놀란 아르테미스의 얼굴에 번졌다. 여신은 요정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나 아르테미스는 절반쯤 몸을 돌렸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음인지 갑자기 자기의 화살을 찾았다. 화살이 가까이 없음을 알자 여신은 이 침입자의 얼굴에 물을 끼얹으면서 말했다. 가서 아르테미스의 나체를 봤다고 말할 수 있으면 말해봐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가시가 돋친 사슴의 뿔이 악타이온의 머리에서 돋아나왔다. 그리고 목이 길어지고 귀가 뾰족하게 되고 손은 발이 되고 팔은 긴 다리가 되고 몸엔 털이 나고 얼룩무늬가 있는 모피로 덮이게 되었다. 전에는 대담했던 마음도 공포에 착이 되어 달아났다. 악타이온은 자기의 걸음이 빠름을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물속에 비친 자기의 뿔을 보았을 때 아 이 처참한 꼴이란 하고 외치려고 했으나 그 소리도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신음했다. 눈물이 사슴의 얼굴로 변한 그의 얼굴에 흘러내렸다. 그러나 의식만은 남아있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숲속에 숨어 있을 것인가 숲속에 있자니 무섭고 집으로 돌아가자니 부끄러웠다. 그가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 사냥개들이 그를 발견했다. 제일 먼저 스파르타의 개인 멜린포스가 지져 신호를 하니 판파고스 토르케우스 라일랍스 테론 나페 티그리스를 비롯하여 그 밖의 맹견들이 바람보다 빨리 악타이온의 뒤를 쫓아왔다. 파위와 절벽을 넘고 길도 없는 골짜기를 지나서 그는 도망치고 개들은 추격하였다. 그가 종종 사슴을 추격하고 그의 개를 격려하던 산속에서 이번에는 그의 동료 사냥꾼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그의 사냥개들이 그를 추격하였다. 그는 나는 악타이온이다. 내 주인을 모르느냐 라고 부르짖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대로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 개 짖는 소리로 온 숲 속이 요란하였다. 이윽고 한 마리가 그의 등에 달려들었고 또 한 마리는 그의 어깨를 물어뜯었다. 이리하여 두 마리의 개가 자기 주인을 잡고 있는 동안에 다른 개들도 달려와서 이빨로 그의 살을 물어뜯었다. 그는 신음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사슴의 소리도 확실히 아니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을 들었다. 만약 그가 팔을 가졌더라면 애원하기 위하여 팔을 들었을 것이다. 그의 친구들이나 동료 사냥꾼들은 개를 부추겼다. 그리고 사냥에 참가하라고 악타이온을 부르면서 사방을 찾았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자 악타이온은 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들으니 그가 없어서 섭섭하다는 것이었다. 그도 현장에 있었더라면 그렇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개들의 공훈을 보고 대단히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그 공훈의 대상이 되다니 그것은 못 견딜 일이었다. 개들은 그를 둘러싸고 찢고 뜯고 하였다. 그가 갈기갈기 찢겨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아르테미스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다. 레토와 농부들 어떤 사람들은 악타이온 이야기 속에서 여신이 취한 태도는 공정을 넘어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처녀의 존엄성에 엄밀히 일치되는 행위라 하여 찬양하였다. 새로운 사건은 옛 사건을 상기시키는 법인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옛날 루키아의 농부들이 여신 레토를 모욕한 일이 있었는데 물론 그 자들은 무시하지는 않았다. 내가 젊었을 때 나의 부친은 힘든 일을 하기에는 너무 연로하였으므로 나에게 루키아로 가서 좋은 소를 몇 마리 몰고 오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 지방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못과 늪을 보았다. 그 근처엔 오래된 재단이 있었는데 희생물을 태운 연기로 까맣게 되었고 갈대 속에 거의 매몰되어 있었다. 나는 이 재단이 어떤 신 숲의 신인 판인가 세미나 강의 요정인 나이아스인가 아니면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신인가 옛 재단인가를 물어보았다. 그 지방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 재단은 산신의 것도 아니고 하신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것입니다. 그 여인이란 다름 아니라 여왕 헤라의 질투로 말미암아 두 쌍둥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양육할 거쳐도 없이 이곳 저곳으로 쫓아다니던 여신 레토입니다. 팔에 두 어린 신을 안고서 레토는 이 고장에 이를 얻는데 몸은 어린 것들은 안고 왔기 때문에 피로할 대로 피로하고 목은 갈증이 나서 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여신은 골짜기의 밑바닥에 맑은 물이 솟아나오는 이 못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는 그 고장 사람들이 버들가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여신은 가까이 가서 못가의 무릎을 꿇고 찬물에 마른 목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신은 말했습니다. 왜 물을 먹지 못하게 합니까? 물은 누구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연은 아무에게도 햇빛이나 공기나 물을 자기의 사유물이라고 주장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연의 혜택을 나도 누리려고 할 따름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에게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피로한 팔다리를 씻으려는 게 아니고 오직 목을 죽이려는 겁니다. 내 입은 말도 잘 못할 정도로 타고 있습니다. 내게는 물 한 모금이 넥타르와 같을 것입니다. 그건 나를 소생시킬 것이고 나는 당신들을 생명의 은인으로 알겠습니다. 이 어린 것들을 봐서라도 동정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나를 변호하려는 것 같이 작은 팔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린 것들은 팔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레토의 이와 같이 온화한 말에 누가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농부들은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조롱도 하고 이곳에서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못 속에 들어가서 발로 휘저어서 흙탕물이 일게 해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레토는 크게 놓아여 목마른 것도 잊었습니다. 이제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애원하지도 않고 양손을 하늘로 향해 높이 쳐들고 불을 지셨습니다. 원컨대 그대들은 이 못을 떠나지 말고 한평생 이곳에서 살도록 그러자 바로 소원은 사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물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몽땅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수면에 손을 내밀기도 하고 헤엄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가에 나오기도 하나 바로 다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들은 지금도 상스러운 목소리로 욕지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부족함이 있는지 부끄러움도 없이 그 속에서 개골개골 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목구멍은 부풀고 입은 항상 욕지거리를 하기 때문에 넓게 째지고 목은 오므라들어 없어지고 머리와 몸뚱이가 한 대 붙어 버렸습니다. 등은 녹색이고 얼리지 않게 큰 배는 흰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개구리가 된 것이며 진흙투성인 못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불바다로 만든 파이톤 파이톤은 아폴론과 요정인 클리메네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네가 무슨 신의 아들이냐고 비웃었다. 파이톤은 노엽고 부끄러워 집으로 돌아가 모친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말했다. 만일 제가 정말 신의 아들이라면 어머니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 명예스러운 신분을 포장해 주십시오. 클리메네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말했다. 나는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증인으로써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태양신을 내세우겠다. 만약 내 말이 거짓이라면 당장 죽어도 한이 없다. 그리고 내 자신이 가서 물어보는데도 별로 힘이 들지 않을 게다.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바로 있다. 나 있으니까 태양신에게 가서 너를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느냐고 물어보아라. 파이토는 이 말을 듣고 기뻤다. 그는 바로 해뜨는 지방에 해당하는 인도를 향해 길을 떠났다. 그리고 희망과 자랑스러움에 넘쳐 그의 아버지의 여로의 출발점이 목적지에 접근하였다. 태양신의 궁전은 원주위에 높이 솟아 황금과 보석으로 빛나고 있었다. 천장은 잘 닦아서 윤이나는 상하로 되어 있었고 문은 은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재료들보다도 그것들을 가공한 솜씨가 더 훌륭하였다. 왜냐하면 벽에는 해파이스토스가 대지와 공중과 그 주민들을 그렸기 때문이다. 바다에는 요정들이 있어 물결 속에서 장난도 하고 혹은 물고기의 등에 타기도 하고 혹은 바위 위에 앉아 바다물같이 푸른 머리카락을 말리고 있었다. 그녀들의 얼굴은 다 같다고도 할 수 없고 같지 않다고도 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동기관과 같은 모습이었다. 대지에는 대지에는 마을과 숲과 강과 전원의 신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 모든 것 위에는 영광스러운 천 개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또 은으로 된 문에는 양쪽에 여섯 개씩 십의 궁에 성좌가 조각되어 있었다. 클리메네의 아들은 험한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논쟁거리가 된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광선이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발을 멈추었다. 아플러는 자줏빛 옷을 입고 금강석을 박은 듯이 반짝이는 왕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 달의 신과 해의 신이 서 있었고 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때의 신들이 서 있었다. 봄의 여신은 머리에 화관을 쓰고 있었고 여름의 신은 옷을 벗은 채 익은 곡식 줄기로 된 관을 쓰고 있었으며 가을의 신은 발이 포도즙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얼음이 연 겨울의 신은 흰 서리로 그의 머리카락이 굳어져 있었다. 이러한 시종들에게 둘러싸인 태양신 아플로는 삼라만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진기하고 장려한 광경에 눈을 굴리고 있는 젊은이의 모습을 발견하고 대체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다. 젊은이는 대답했다. 오 끝없는 세계의 빛 빛나는 태양의 신 내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좋겠습니까. 제발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파이토는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자 아플로는 머리에 쓰고 있던 빛나는 관을 벗어 옆에 놓고 젊은이에게 좀 더 가까이 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으면서 말했다. 너는 내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 나는 내 어머니가 내게 말한 바를 확증한다. 내 의심을 풀기 위해 뭐든지 네가 원하는 선물을 줄 테니 말해 보아라. 나는 아직 본 일이 없다마는 우리 신들이 가장 엄숙한 약속을 할 때 내세우는 저 무서운 강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파이토는 즉석에서 태양에 이룬 차를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부리게 해달라고 하였다. 부친은 약속한 것을 후회했다. 몇 번이나 머리를 흔들며 거절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너무 경솔한 말을 했구나. 그 청만은 거부하고 싶다. 너도 철회하기를 바란다. 그런 청을 들어준다는 건 도리어 내게 해가 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 일은 내 연령과 힘의 벅차다. 너는 인간인데도 인간의 힘에 겨운 걸 원하고 있다.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들까지도 감히 생각지 못하는 일을 해보려 하는 것이다. 나 외에는 저 타오르는 날의 차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오른팔로 번개를 던지는 제우스까지도 이것만은 불가능하다. 그 차가 가는 길은 첫 부분은 험해서 말들이 아침에도 오르기 어렵다. 중간의 길은 높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도 내 밑에 가로 놓여 있는 지구와 바다를 정신이 아찔해서 내려다보기가 곤란할 정도다. 그리고 최후의 길은 경사가 심해서 차를 부리는데 가장 경계를 요한다. 나를 접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내가 거꾸로 넘어지지는 않을까 근심하여 떠는 일이 종종 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늘 회전하면서 여러 별들을 가져온다. 나는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그 회전 운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부단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내가 내게 그 이륜차를 빌려준다면 너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 천구가 내 밑에서 회전하고 있는데 진로를 똑바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아마 너는 도중에 신들이 사는 숲과 마을도 있고 궁전과 신전도 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길은 무서운 괴물들 사이를 통과해야 하는 험난한 길이다. 사수궁 앞에 있는 구무궁의 황소불 곁을 지나고 활을 든 반인 반마의 괴물 앞을 지나고 사자궁의 턱 가까이 가기도 하고 전갈이 한편으로 팔을 뻗치고 다른 편에는 거해궁이 팔을 밖으로 구부리고 있는 것도 통과한다. 또한 이룬 차를 끌고 가는 말을 몰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말들의 가슴은 입과 콧구멍으로부터 내뿜는 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말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고삐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들을 지배하기 쉽지 않다. 잘 생각해 봐라. 만약 내게 이룬 차를 빌려준다면 내 생명이 위태롭게 될지도 모를 일이니 아직 늦지 않았으니 네 청을 취소해라. 네가 내 혈육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 걱정하는 게 그 증거다. 날 봐라. 내가 내 가슴 속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넌 그곳에서 한 아비덴자의 진실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계속 말했다. 자 세계를 돌아보고 바다의 것이든 지상의 것이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가장 귀중한 걸 골라. 그걸 정하라. 내 마음대로 해줄 테니 오직 이룬 차만은 조르지 말아라. 그건 명예가 아니고 파멸을 초래할 뿐이다. 아직도 내 목을 껴안고 조르는구나. 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이룬 차를 주마. 서약을 한 이상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아폴로는 말을 맺었다. 그러나 파이토는 아무리 훈계를 하여도 듣지 않고 처음 소원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아폴로는 거듭 설득하였으나 듣지 않으므로 한운수 없이 천 개의 이룬차가 놓여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 이룬차는 해파이스토스가 선사한 것으로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차축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채와 바퀴도 금으로 되어 있었고 바퀴의 살만 은으로 되어 있었다. 좌석의 측면에는 감남석과 금강석을 박은 것이 여러 줄 있었는데 그것이 태양의 광선을 사방으로 반사였다. 대담한 청년 바이톤이 감탄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을 때 새벽의 여시는 동쪽의 자주빛 문을 열어져 치고 여기저기 장미를 뿌린 길을 드러냈다. 별들은 금성의 지위 아래 물러나고 최후에는 금성도 퇴각하였다. 아버지 아폴로는 지구가 붉게 빛나기 시작하고 달의 여신도 퇴각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시간의 신들에게 명령하여 말들에게 마구를 지우게 하였다. 그들은 명령에 복종하여 높은 마구간으로부터 하늘의 음식물인 안부로시아로 배가 부른 말을 몇필 끌어내어 재갈을 물리고 곱비를 메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에다 특효가 있는 영약을 발라 화염의 열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아버지는 전에 벗어놓았던 빛의 관을 머리에 다시 쓰고 불길한 일을 예감한 듯이 탄식을 하였다. 내 아들아 적어도 한 가지만은 명심하여 아비의 말을 들어야 한다. 다른 게 아니라 채찍질은 삼가고 곱비를 꼭 쥐고 있어야 한다. 말들은 멋대로 질주하므로 제어하기가 어렵다. 다섯 개의 궤도 사이를 곧장 가서는 안 되고 왼편으로 비켜가야 한다. 중간 지대만을 가고 북극 지대나 남극 지대는 피해야 한다. 수레바퀴의 자국을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길의 방향을 가르쳐 줄이라. 공중과 지구가 다 적당한 열을 받게 하기 위해 진로를 너무 높이 잡거나 너무 낮게 잡으면 안 된다. 너무 높게 잡으면 천상의 신들의 집들을 태워버리게 될 것이고 너무 낮게 잡으면 지상에 불을 지르게 될 것이다. 이만큼 말했으니 나는 너를 운명에 맡긴다. 행운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인력보다도 운명에 달린 것이니까. 밤이 서쪽 문 밖으로 나가고 있으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꽃비를 잡아라. 그러나 만일 자신은 잃게 되거든 내 말대로 하거라. 그럴 때는 어디든지 안전한 곳에서 발을 멈추어라. 그리고 지구를 비추고 따뜻하게 하는 일은 내게 맡겨라. 이 민활한 젊은이는 마음 내켜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이룬차에 뛰어올랐다. 그리고 가슴을 쭉 펴고 기쁨에 넘친 듯 꽃비를 잡았다. 그동안의 말들은 콧바람을 불고 불을 뿜는 숨을 내쉬며 성급하게 발을 구르고 있었다. 꽃비를 풀어주니 우주의 무한한 대평원이 그들 앞에 전개되었다. 그들은 앞으로 돌진하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구름을 헤치고 같은 동쪽 지점에서 출발한 미풍보다도 앞서 나아갔다. 말들은 바로 짐 무게가 전보다 가벼운 것을 느꼈다. 바닥짐이 없는 배가 해상에서 이리저리 동요하는 것과 같이 이룬차도 전과 같은 무게의 짐이 없기 때문에 빈차처럼 덜컹거렸다. 말들이 함부로 돌진하였기 때문에 궤도를 벗어나게 되었다. 파이터는 깜짝 놀라 어떻게 말을 몰아야 할지를 몰랐다.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힘이 모자랐다. 맨 처음에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가 불에 그을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북극에서 몸을 감고 움직이지 않고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누워있던 뱀은 온기를 느끼게 되자 다시 광포한 성질이 되살아났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견우성은 쟁기를 끌고 있다가 날색해 몸을 움직이는데 익숙하지는 않았으나 달아났다고 한다. 자신의 다리 아래로 한없이 전개되고 있는 지상을 내려다보았을 때 불운한 파이터는 안색이 창백해지고 무릎은 공포로 인해 떨렸다. 사방이 광이 찬란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몽롱해졌다. 아버지의 말에 왜 손을 대었던가 아버지인 줄 모르고 소원을 거절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그는 후회하였다. 그는 폭풍에 흔들리는 배와도 같이 떠내려갔다. 그럴 때는 뱃사공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를 올릴 따름인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먼 길을 뒤로 하였으나 앞으로 남은 길은 더 멀다. 그는 눈을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출발점을 돌아보기도 하고 도착할 것 같지도 않는 해지는 나라를 쳐다보기도 하였다. 그는 자제력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꽃비는 죄야 할 것인가 늦춰야 할 것인가 말들의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는 천상의 도처에 산재에 있는 여러 괴물들의 형태를 보고 공포로 인해 떨었다. 특히 전갈은 두 팔을 벌리고 꼬리와 굽은 발톱은 21궁 중 두궁에 뻗쳐 있었다. 파이토는 도끼를 풍기며 송곳니로 위협을 하는 이 전갈을 보았을 때 정신을 잃고 잡고 있던 고삐를 놓았다. 등에서 고삐가 풀린 것을 느끼자 말들은 줄다름을 치고 공중의 미지의 영역으로 별들 사이로 멋대로 돌진하여 이룬채는 길도 없는 곳에 내던져지고 때로는 높은 하늘 위에 오르고 때로는 거의 지구 가까이까지 내려갔다. 달의 여신은 오라비의 이룬채가 자기의 차 밑을 달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구름은 연기를 내기 시작했고 산 꼭대기에는 불이 붙었다. 들은 열 때문에 마르고 식물은 시들고 잎이 무성한 수목은 타고 추수한 곡식은 화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사소한 일이었다. 큰 도시들이 그 성곽과 탑과 더불어 소실되었다. 모든 국민이 재가 되었다. 아토스, 타우로스, 트몰로스, 오이테든 살림이 우거진 산들이 탔다. 세무로 유명하던 이다산도 이제는 다 말라버리고 무사 여신들이 사는 헬리콘산도 또 하이모스도 다 타버렸다. 에트나산은 안팎으로 불이 붙고 파르나소스산의 두 봉오리도 다름이 없었고 로도페산은 눈으로 된 관을 벗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북극의 추위도 스키티아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카오카소스산도 타고 오사산도 핀도스산도 또 이 두 산보다도 큰 올림포스산도 탔다. 공중의 높이 솟은 알프스산도 구름의 관을 쓴 아페닌산도 모두 탔다. 파이토는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된 것을 보았고 자신도 그 열기로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가 호흡하는 공기는 커다란 용광로에서 뿜어내는 공기처럼 뜨거웠고 불탄죄로 차 있었다. 그리고 연기는 새까만 빛이었다. 그는 정처 없이 달아났다. 이때부터 에티오피아인들은 열 때문에 갑자기 체내의 검은 피가 피부 표면에 몰리게 되어 피부색이 검어졌고 리비아의 사막도 열 때문에 모두 증발되어 오늘날의 상태가 되었다고 믿어지고 있다. 샘의 요정들은 머리를 풀고 말라가는 물을 슬퍼하였는데 두 가래로 흐르는 강도 또한 무사하지는 않았다. 대지는 크게 갈라지고 그 틈으로 광손이 명계인 타르타로스까지 비쳐 명부의 구강과 여왕을 놀라게 했다. 바다는 오그라들었다. 전에 바닷물이 있던 고온 건조한 평온이 되고 물결 밑에 파묻혔던 산은 머리를 들고 섬이 되었다. 물고기들은 가장 깊은 곳을 찾아가고 돌고래는 전과 같이 해상에서 활동할 용기를 잃었다. 바다의 신 네레우스와 그의 아내 도리스까지도 네레이스라 불리는 딸들을 데리고 제일 깊은 바닷속 동굴로 달아나버렸다. 포세이도는 세 번이나 수면에 머리를 내밀었다가 뜨거워서 세 번 다 물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대제의 여신은 물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머리와 어깨는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목신 소리로 제우스를 불렀다. 어 신들의 지배자요. 만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고 불에 타 죽는 게 당신의 뜻이라면 왜 당신의 번개를 내리지 않으십니까? 기왕 죽이시려거든 직접 손을 내려 죽여 주십시오. 이게 내 다산과 충실한 봉사에 대한 보답입니까? 나는 가축에겐 풀을 인간에겐 과실을 주었고 당신의 재단에는 유향을 바쳤는데 그 보답이 이것입니까? 설령 나를 도회시한다 하더라도 내 동생 오케아노스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운명을 겪어야 합니까? 또 우리 둘이 다 당신의 동정을 받을 수 없다면 원컨대 당신 자신의 하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궁전 지주가 연기를 뿜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게 다 타버리면 궁전은 허물어질 게 틀림없습니다. 아틀라스 신까지도 쇠약해지고 그의 짐을 감당 못할 정도입니다. 바다와 지구를 하늘이 사멸한다면 우리는 옛날과 같은 카오스로 떨어질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라도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는 화염으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이 무서운 이 무서운 순간에 우리의 구제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대제의 여신이 호소하였는데 뜨겁고 목이 말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다. 전능한 제우스는 이 광경을 보이려고 모든 신들 그 가운데는 파이톤에게 이룬차를 빌려준 아폴론도 있었다. 모든 신들을 소집하여 긴급 구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멸망하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높은 탑으로 올라갔는데 이 탑은 항상 제우스가 그 위에서 구름을 지상에 퍼뜨리고 갈라진 모양의 번개불을 던지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지상을 가릴 구름이 한 점도 없었고 빗방울도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제우스는 울의 소리를 내고 번쩍이는 전광을 오른손에 쥐고 흔들다가 이룬차를 몰던 파이톤을 향해 던졌다. 그러자 파이톤은 그의 좌석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절명하였다. 파이톤은 머리털에 뿌리 붙고 공중에 빛나는 줄을 그으면서 추락하는 유성과 같이 거꾸로 떨어졌다. 강의 신인 에리다노스는 그를 받아들여 불이 붙은 그의 시체를 식혀주었다. 파이톤의 자매들은 오빠의 운명을 탄직하고 있는 동안에 강가의 포플러 나무로 변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그녀들의 눈물은 강에 떨어져 호박이 되었다. 자기작품과 사랑을 이룬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은 여자의 결점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마침내는 여성을 혐오하게 되고 한평생 독신으로 지내기로 결심하였다. 피그말리온은 피그말리온은 조각가였다. 그래서 훌륭한 솜씨를 발휘하여 상하의 입상을 조각하고 있었는데 그 작품의 아름다움은 살아있는 어떤 여자도 그것을 능가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것의 겉모양은 완전한 처녀의 모습으로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기술이 작품은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것 같아 보였다. 피그말리온은 자기 자신의 작품을 감탄한 나머지 자연의 창조물 같이 보이는 이 작품과 사랑에 빠졌다. 그는 그것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 세 그들이 그들을 그들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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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새라든지 가지각색의 꽃이라든지 구슬과 호박 등을 선물로 주었다. 그는 그 몸에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는 보석을 끼우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귀엔 귀걸이를 달아주고 가슴에는 진주를 깬 끈을 달아주었다. 옷은 잘 어울리고 옷을 입은 맵시는 입지 않았을 때나 다름없이 매력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티루스 지방에서 나는 염료로 물들인 천을 씌운 소파 위엔 이거. 그녀를 자기의 아내라고 불렀다. 그러고는 그녀의 머리를 가장 보들보들한 깃털을 넣어 만든 베개 위엔이었다. 깃털의 보드라움을 그녀가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행동했다. 아프로디테의 제전이 가까워졌다. 이 제전은 키프로스 섬에서 굉장히 호화롭게 거행되었다. 희생물이 제공되고 재단에는 연기가 오르고 향내는 공중에 가득 찼다. 피그말리오는 이 제전에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난 뒤에 재단 앞에 서서 머뭇거리며 말했다. 신들이여, 원컨대, 내게 내 상하처녀와 같은 여인을 아내로 점제해 주십시오. 제전에 참석했던 아프로디테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하려고 한 참뜻을 알았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표시로 재단에 불타고 있는 불꽃을 세 번 공중에 세차게 피어오르게 하였다. 집에 돌아가자 피그말리오는 그의 조각을 보러 갔다. 그리고 몸을 소파에 기대고 조각의 입술에 키 쌓였다. 그러자 그 입술은 온기가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조각의 입술에 키스하고 그 팔다리에 자기의 손을 대어보았다. 그러자 상하가 부드럽게 느껴졌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히메토스산의 밀초처럼 들어갔다. 피그말리오는 의심하면서도 놀라며 기뻐하고 어떤 과오나 아닐까 근심하면서 서 있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 번 그의 희망의 대상에다 손을 댔다. 그것은 정말 살아있었다. 혈관은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가나 손을 떼면 다시 풍만하게 되었다. 이때에야 겨우 아프로디테의 숭배자인 피그말리오는 여신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자기의 입술과 다름없이 실제인 처녀의 입술에 그의 입술을 댔다. 처녀는 키스를 받자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수줍은 듯이 눈을 뜨고 애인을 응시하였다. 아프로디테는 자기가 맺어준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였다. 이 결합으로부터 아들 파포스가 탄생하였는데 아프로디테에게 받쳐진 파포스라는 마을은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트리오페 트리오페와 이올레는 자매였다. 트리오페는 안드라이몬의 아내였는데 남편의 사랑 속에서 첫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자매는 시내가 방파제를 거닐고 있었다. 이 둑은 물가까지만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둑 위에서는 도금양이 우거져 있었다. 그들은 요정들의 재단에 올릴 화관을 만들기 위하여 꽃을 따로 낳은 것이었다. 트리오페는 귀중한 짐 즉 아들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며 젖을 먹이고 있었다. 물가에는 진홍빛의 연꽃이 만발에 있었다. 트리오페는 그 꽃을 몇 개 따서 아기에게 주었고 이열레도 그렇게 하려고 하였을 때 언니가 연꽃을 딴 곳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 연꽃은 다름이 아니라 보기 싫은 추적자를 피해 달아나다가 변신한 요정 로티스였다. 그들은 이 사실을 나중에야 마을 사람들한테 들어 알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트리오페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였는지를 깨닫자 공포를 느끼고 그 장소에서 속히 달아나려 하였으나 발에 뿌리가 난 듯이 지면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발을 떼려고 애썼으나 윗다리만 조금 움직여졌을 뿐이었다. 트리오페의 몸은 점점 나무로 변해갔다. 괴로운 나머지 머리를 잡아 뜯으려 하였으나 손은 잎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기는 어머니의 가슴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젖이 나오지 않게 되었음을 느꼈다. 이올레는 언니의 슬픈 운명을 바라보면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올레는 점점 언니의 몸이 변해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 줄기를 껴안았다. 그녀는 만약 막지 못한다면 차라리 자기도 같은 나무 껍질에 쌓이기를 원하였다. 이때 트리오페의 남편인 안드라이몬이 장인과 함께 가까이 왔다. 그들이 트리오페는 어디 갔느냐고 묻자 이올레는 새로 생긴 연꽃나무를 가리켰다. 그들은 온기가 남아있는 나무를 포옹하고 그 잎에다 수없이 키스를 하였다. 트리오페의 몸은 전신이 다 변하고 다만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 입 위에 떨어졌다. 아직은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트리오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운명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라면 제 잎은 말라 죽고 줄기는 베어져 불 속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유모에게 맡기십시오. 아기를 종종 이곳에 데리고 와서 제 가지 밑에서 젖을 먹이고 제 그늘 속에서 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기가 자라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든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 어머니는 이 나무 속에 숨어 있다는 말을 슬퍼하면서 말하도록 해주십시오. 강변을 주의하고 관목 덤불을 보거든 여신이 변신한 것이나 아닌가 경계하여 꽃을 꺾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사랑하는 당신 이올레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도끼가 제 몸을 상하게 하거나 새나 짐승들이 제 가지를 물어뜯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몸을 구빌 수가 없으니 당신들이 이곳으로 올라와서 제게 키스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술이 감각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 키스를 하게 아기를 쳐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마 껍질이 목에까지 올라오고 바로 전신을 싸게 될 테니까요. 저의 눈을 감겨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버려 두어도 껍질이 눈을 감겨줄 테니까요. 말을 마치자 이윽고 입술은 움직이지 않게 되고 생명은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가지에는 얼마 동안 더 체온이 남아있었다.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 옛날 어느 나라의 왕과 왕비 사이에 셋 딸이 있었다. 두 언니도 보통 이상으로 아름다웠으나 특히 막내의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외국에 소문이 퍼져 이웃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때를 지어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녀를 보고 경탄하여 이제까지 아프로디트에게만 바치던 경의를 그녀에게 바쳤다. 사실 사람들의 정성이 이 젊은 처녀에게 쏠렸기 때문에 아프로디트의 재단은 돌보는 사람도 없었다. 푸시케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그녀를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고 길 위에 화관이나 꽃을 뿌렸다. 이와 같이 불사적인 신들에게만 펴야 하는 경의가 인간을 찬양하는 데 남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아프로디트는 몹시 노했다. 그녀는 노한 나머지 향기로운 머리타래를 흔들면서 부르짖었다. 내 명예가 인간의 딸에게 짓밟혀야 한단 말인가. 제우스까지도 그의 판정을 신임하는 왕의 목양자인 파리스가 내 유명한 경쟁자인 아테나와 헤라보다도 내가 더 아름답다고 한 그 영예도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됐구나. 그러나 그녀가 내 명예를 그렇게 쉽사리 박탈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녀는 자기의 부당한 아름다움을 후회할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날개 돋힌 아들 에로스를 불렀다. 에로스는 워낙 장난을 좋아하는 천성이어서 어머니의 불평을 듣자 더 감정이 격발되었다. 그녀는 이 아들에게 푸시케를 가르치며 말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저 교만한 미녀를 벌하여다오. 그녀가 받은 벌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게는 좋은 복수가 된단다. 저 교만한 아가씨의 가슴 속에 어떤 미천한 자에 대한 연정을 불어넣어라. 그렇게 되면 그녀의 현재의 환희와 승리가 큰만큼 장차 받게 될 굴욕떡 또한 크리라. 에로스는 어머니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준비를 했다. 아프로디테의 정원에는 샘이 두 개 있었는데 그 하나는 물맛이 달고 다른 하나는 썼다. 에로스는 두 개의 호박병에다 두 샘물을 각각 담고서 그것을 화살통 끝에 매달고 급히 푸시케의 방으로 가보니 푸시케가 자고 있었다. 에로스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측은한 생각도 들었으나 쓴 샘물을 두어 방울 그녀의 입술 위에 떨어뜨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옆구리에다 화살 끝을 댔다. 그러자 그녀는 잠을 깨고 에로스를 바라보았다. 에로스는 몹시 놀란 나머지 당황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화살로 부상을 입었다. 그는 부상을 조금도 게이하지 않고 자기가 저지른 장난을 취소하기에 열중하다. 그녀의 비단결 같은 곱슬머리 위에 기쁨의 향기로운 물방울을 뿌렸다. 푸시케는 그후부터는 아프로디테의 미움을 샀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 아름다움에서 아무런 이득을 얻을 수 없었다. 사실 모든 눈이 그녀에게 집중되고 모든 입이 그녀를 칭찬하였으나 왕도 기족의 젊은이도 또 평민도 누구 하나 그녀에게 청원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통 정도의 미인이었던 그녀의 두 언니들은 이미 오래전에 왕자들과 결혼했다. 그러자 푸시케는 늘 혼자 지내는 자신의 고독한 신세를 한탄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찬을 받았으나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자기의 아름다움에 실증을 느꼈다. 그녀의 양치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았나 두려워하여 아폴론의 신탁에 문의하고 다음과 같은 답을 얻었다. 그 처녀는 인간에게 시집을 갈 팔자가 아니다. 그녀의 장래의 남편이 산정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괴물로서 신도 인간도 그에게는 반항할 수 없다. 이 무서운 신탁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리고 그녀의 양치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푸시케는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어머님 왜 이제 와서 제 신세를 슬퍼하세요? 도리어 사람들이 제게 부당한 명예를 들씹어 한결같이 아프로디테라고 불렀을 때 슬퍼하셨어야죠. 그 칭호를 들은 들은 버리 제게 내린 것을 이제 알았어요. 저는 운명에 순종하겠어요. 제 불행한 운명이 저를 그곳으로 가라고 한 저 바비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되자 왕녀를 보내는 행렬이 출발하였는데 그것은 홀레 행렬이라기보다 장래 행렬에 가까운 것이었다. 푸시케는 사람들의 비탄 속에 양친과 더불어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산정에 이르자 사람들은 그녀를 그곳에 혼자 남겨놓고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봤다. 푸시케가 산정에 서서 공포에 떨며 눈물에 흠뻑 젖어 있으려니까 친절한 제피로스가 그녀를 일으켜 꽃이 함빡 피어있는 골짜기에다 실어다 주었다. 그러는 동안 마음이 점점 진정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풀이 무성한 두 개 몸을 누이고 잠을 잤다. 원기가 회복되어 상쾌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니 근처에는 큰 나무가 우뚝 솟은 아름다운 숲이 있었다. 푸시케는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샘을 발견하였는데 그 샘에서는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 속고 있었고 바로 가까이에는 굉장한 궁전이 있었는데 그 장엄함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궁전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신의 행복한 은신처라는 느낌을 주었다. 감탄과 경의감에 이끌려 푸시케는 그 건물에 접근하여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간다. 보는 물건마다 그녀를 즐겁게 하고 놀라게 하였다. 황금기둥이 반원형의 지붕을 바치고 있었고 벽은 수렵의 대상이 되는 짐승이나 전원 풍경을 그린 조각과 그림으로 장식되어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였다. 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의식용의 홀 외에 여러가지 보물과 자연과 예술의 아름답고 진기한 제품이 가득 찬방이 여러 개 있었다. 그녀가 궁전 안을 구경하는 동안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으나 한 목소리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듣고 계신 이 목소리는 당신의 하인인 우리들의 목소리랍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모든 분부에 전력을 다해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방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털 침대 위에 편히 쉬십시오. 또한 목욕을 하려거든 하십시오. 저녁 식사는 옆에 있는 정자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떨까요? 푸시켄은 소리만 들리는 시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쉬고 목욕하여 원기를 회복한 후에 정자에 들어가 앉았다. 그곳에서 그곳에서는 요리사나 하인들이 일하는 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식탁이 바로 마련되고 그 위에는 맛좋은 음식과 감미로운 술이 놓여있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연주자의 음악은 그녀의 귀를 즐겁게 하였다. 그 중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한 사람은 뉴트를 탔는데 잘 조화된 음류를 이루었다. 푸시켄은 아직 운명으로 맺어진 자신의 남편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밤이 어두워야만 왔고 날이 바뀌 전에 떠나갔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사랑에 충만하였고 그녀의 마음에도 따스한 애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떠나지 말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종종 간청하였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 자기를 볼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왜 나를 보고 싶어 하오. 내 사랑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을 갖고 있어 아니면 무슨 불만이 있어 그대가 나를 본다면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숭배할지도 모르나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만을 나는 그대에게 원하오. 나는 그대가 나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보다 같은 인간으로서 사랑하기를 바라오. 이러한 말을 들으면 푸시케는 잠시 마음이 안정되고 아직 신기한 기분이 계속될 동안에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나 마침내 자기의 운명도 모르고 계실 부모님 생각 자기의 지위에 대한 기쁨을 같이 나눌 언니들이 없다는 것이 푸시케의 마음을 괴롭혔고 궁전은 오직 훌륭한 감옥에 불과한 것으로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왔을 때 푸시케는 그에게 자기의 고민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언니들이 자기를 보러 와도 좋다는 승낙을 겨우 얻었다. 그래서 그녀는 제피로스를 불러 남편의 명령을 전달하니 제피로스는 바로 복종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들을 산을 넘어 푸시케가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왔다. 푸시케는 언니들과 서로 끌어안고 반가움을 나누었다. 이윽 푸시케가 말했다. 이리 와서 저희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 뭘 좀 먹어야죠. 그녀는 언니들의 손을 잡고 금으로 만든 자기의 궁전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목소리만 들리는 수많은 시중으로 하여금 언니들의 시중을 들게 하여 목욕도 시키고 음식도 주고 여러가지 보물도 자랑하였다. 동생이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훌륭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자 언니들의 가슴에는 질투심이 일어났다. 그녀들은 푸시케에게 많은 질문을 했는데 특히 그녀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를 물었다. 푸시케는 그가 아름다운 청년이요. 낮에는 보통 산에 사냥을 나간다고 답변하였다. 언니들은 이 답변에 만족하지 않고 푸시케로 하여금 자기는 아직 한 번도 남편을 본 일이 없다고 고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가지 말로 계속 동생의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의혹을 불어넣었다. 저 피티아의 신탁이 네가 무서운 괴물과 결혼할 팔자라고 한 걸 잊지 마라. 이 골짜기에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네 남편은 무섭고 괴상한 범으로 잠깐 동안 너를 맛있는 음식을 먹여 살찌운 뒤에 삼켜버릴 거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 말대로 해라. 등잔과 예리한 칼을 준비한 뒤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걸 숨겨놓았다가 그가 깊이 잠들거든 침대에서 빠져나와 등잔부를 켜고 주민들의 말이 사실인가 네 눈으로 살펴보고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괴물의 머리를 베어 네 자유를 되찾아라. 푸시케는 언니들의 말에 마음을 쓰지 않으려 했으나 그것이 그녀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언니들이 떠나자 그들의 말과 그녀 자신의 호기심이 그녀를 참을 수 없게 충동질 했다. 그래서 푸시케는 등불과 예리한 칼을 준비하여 남편이 보지 못하도록 덮개를 피워 감춰두었다. 그가 첫잠이 들었을 때 푸시케는 살짝 일어나서 등잔불에 덮개를 벗겼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무서운 괴물이 아니고 신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매력있는 신이었다. 그의 금빛 곱슬머리는 눈과 같이 흰 목과 진홍색의 볼 위에서 물결치고 어깨 달린 이슬에 젖은 두 날개는 눈보다도 휘었고 그 털은 보들보들한 봄꽃과 같이 빛나고 있었다. 푸시케가 남편의 얼굴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하여 등불을 기울였을 때 불붙은 기름 한 방울이 그의 어깨에 떨어졌다. 그는 깜짝 놀라 눈을 뜨고 푸시케를 응시하였다. 그러고 나서 말 한마디 없이 흰 날개를 펴고 창밖으로 날아갔다. 푸시케는 그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창틀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에로스는 푸시케가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잠깐 멈추고는 말했다. 아 어리석은 푸시케야 이것이 내 사랑이 보답하는 짓이란 말이냐 나는 어머니의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고 너를 아내로 맞았는데 너는 나를 괴물로 여기고 내 머리를 배려고 생각했단 말이냐 가거라 내 말보다 그들의 말을 믿은 언니들한테 돌아가거라 나는 내게 다른 벌을 가하지는 않겠다 오직 영원히 너와 이별할 따름이다 사랑은 의심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울부짖으며 땅에 엎드려 있는 가엾은 푸시케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녀는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을 되찾자 주위를 둘러보았다 궁전도 정원도 없어지고 자기가 언니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넓은 벌판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 푸시케은 언니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당한 재난을 다 이야기했다 심술 굳은 언니들은 내심으로는 기뻐하면서 슬퍼하는 차였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이번에는 그가 우리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제각기 산에 올랐다 그리고 산정에 이르자 각각 제피로스를 불러 자기를 받아들이고 그의 주인에게 데려다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고서 뛰어내렸으나 제피로스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몸은 절벽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으로 부서져버렸다 그동안 푸시키는 남편을 찾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방황하였다 한 높은 산을 쳐다보면서 그 꼭대기에 훌륭한 신전이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탄식하였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내 사랑 내 주인은 아마 저곳에 살고 있을 거야 그녀는 그곳으로 발을 옮겼다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밀낯가리에 쌓여있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묵은 이삭도 있고 묵지 않은 것이 있었으며 간혹 보리이삭이 섞여있기도 하였다 낫과 갈키 및 그 밖에 수확할 때 쓰는 여러 기구가 무더위에 지쳐버린 농부가 함부로 던진 것 같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경건한 푸시케는 모든 것을 가려놓고 적당한 장소와 종류로 갈라 나누어 깨끗이 정돈했다 그것은 어떤 신이라도 소홀히 에서는 안되고 모든 신을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여 자기 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에서였다 그것은 여신 케레스의 신전이었는데 여신은 푸시케가 그렇게 신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 가엾은 푸시케야 비록 나는 너를 아프로디테의 혐오로부터 수호해줄 수는 없으나 그녀의 기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줄 수는 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네 여왕인 아프로디테에게로 가서 자진 굴복하고 겸손과 순종으로서 용서를 빌은 것이다 그러면 아마 은총을 베풀어 네 남편을 도로 찾도록 해줄 것이다 푸시케는 케레스의 말에 따라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고 했으며 아프로디테의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향하여 갔다 무슨 말을 해야 노한여신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였으나 아무래도 결과는 좋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프로디테의 아프로디테는 아프로디테가 부지런히 피위에 거슬리는구나 그러므로 네가 남편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지런히 일할 길밖에 없다 나는 네 가정부로서의 솜씨를 시험해 보련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자기의 신전의 창고로 인도하도록 명령하였다 그곳에는 아프로디테가 총애하는 새인 비둘기의 모이로 밀 보리 기장 완두 불콩이 준비되어 있었다 저녁이 되기 전까지 이 곡식들을 모두 같은 종류들끼리 가려놓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는 아프로디테는 떠났다 홀로 남은 푸시키는 일거리가 너무도 많은데 놀라서 멍하니 곡식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푸시키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앉아있는 동안 에로스는 들판의 주민인 조그만 개미를 선동하여 푸시키에게 동정심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개미 언덕의 우두머리는 그의 여섯 개의 다리가 달린 모든 졸개를 거느리고 곡식 더미에 접근하여 전력을 다하여 부지런히 곡식을 하나하나 날라다가 각 종류별로 구분해 주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자 개미들은 순식간에 그곳에서 사라져버렸다 아프로디테는 황혼이 가까워지자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머리에는 장미화관을 쓰고 신들의 향연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푸시키에게 명령한 일이 다 끝난 것을 보고 부르짞다 부르짖다 못된 계집 같으니 이건 네가 한 게 아니고 남편을 깨워서 시킨 걸 테지 어디 두고 봐라 너도 네 남편도 뒤가 좋지는 못할 테니 이렇게 말하면서 푸시키에게 저녁 식사로 검은 빵을 한 조각 던져주고는 가버렸다 다음날 아침 아프로디테는 하인에게 명하여 푸시키를 불러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 알아 저쪽 물가에 나무들이 늘어서 있지 그곳에 가면 양들이 양치는 사람 없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모두 금빛 모피를 몸에 걸치고 있다 그곳에 가서 양마다 걸치고 있는 모피에서 값친 양모의 견본을 모아 갖고 오너라 푸시키는 최선을 다해서 명령을 이행하리라 마음먹고 넷가로 갔다 그러나 하아신은 갈대로 하여금 노래 부르듯 속삭이게 하였다 가악한 가악한 시련을 받고 있는 처녀야 위험한 냇물을 건너려 하지도 말고 건너편에 있는 무서운 순냥 속에 들어가지도 마라 왜냐하면 해가 떠오를 무렵에는 그 영향을 받아 양들은 그 날카로운 뿔과 사나운 이빨을 갖고 사람을 죽이려는 잔인한 분노의 불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낮에 양태들이 그늘을 찾아가고 냇물의 청명한 전기가 그들을 달래서 채울 때에는 내를 건너도 안전하며 건너가면 덤불이나 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금빛 약물을 발견할 게다 이렇게 인자한 하시는 푸시키에게 여러가지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가 일러준 대로 하여 푸시키는 얼마 안 있어 앞으로 뒷대가 있는 곳으로 금빛 약물을 한여름 가득 안고 돌아왔다 그러나 푸시키는 집념이 강한 여주인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고 여주인은 도리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번에도 네가 이 일에 성공한 건 네 자신의 힘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아직 내게 너 자신을 유용한 존재로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또 다른 일을 시켜보겠다 이곳에 있는 상자를 갖고 에레보스로 가서 페르세포네 에게 전달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해라 나의 여주인 아프로디테가 당신의 미를 조금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병석에 있는 아들을 간호하느라고 자신의 미를 약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갔다 오는데 너무 지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오늘 저녁에 어두운 미를 몸에 바르고 신들과 여신들의 파티에 참석해야 하니까 푸시키는 이제야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 왔다고 믿었다 자기 발로 직접 에레보스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일을 지체 없이 하려고 푸시키는 몸을 거꾸로 떨어뜨려 명부로 내려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택하기 위하여 높은 탑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러자 탑 탑 속으로부터 한 소리가 들려왔다 가엾고 불행한 처녀야 왜 그렇게 무서운 방법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느냐 이제까지 여러 번 위험한 경우에 처했을 때마다 실명의 가호를 받았거늘 왜 최후의 위험에 처해서는 겁을 내고 풀이 죽었느냐 그러고 나서 그 소리는 어떤 동굴을 지나면 하이데스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도중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명부의 문을 지키는 머리가 샛달린 게 케르베로스가 곁을 지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흑하를 건너가고 다시 또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뱃사공을 설복시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페르세포네가 그녀의 미로 가득 찬 상자를 주거든 그걸 한 번이라도 열거나 그 속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 또 호기심으로 여신들의 미의 비보를 탐색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푸시키는 이 충고의 힘을 얻어 모든 것을 일러주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도중에 일일이 조심하면서 무사히 명부에 도착하였다 푸시키는 페르세포네의 궁전의 입장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의자와 맛있는 음식이 허용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거친 빵으로 만족하며 식사를 한 뒤에 바로 아프로디트의 전원을 전달하였다 이후 꼭 값진 물건으로 꽉 찬 뚜껑이 닫힌 상자가 푸시키에게 전해졌다 푸시키는 곧 온 길을 다시 돌아와 다시 햇빛을 보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그러나 위험한 임무를 이와 같이 잘 완수하자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잃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허, 어째서 이 신의 미를 나르는 내가 이걸 좀 가져서는 나쁘다는 말인가 내 얼굴에 발라 사랑하는 남편의 눈에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미는 하나도 없고 명부의 진짜, 지옥의 수면만이 있었다 그것은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되자 푸시키에게 덤벼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잠자른 시체가 되었고 지각도 움직임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한편 에로스는 이미 상처도 치유되고 사랑하는 푸시키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마침 자기 방에 창문이 열려있었기 때문에 그 틈으로 빠져나와 푸시키가 누워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잠을 끌어모아 다시 상자 안에 가두고 그의 화살로 가볍게 그녀를 찔러 깨웠다 그는 말했다 너는 또 전과 같은 호기심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구나 자, 너는 이제 어머니가 분부한 임무를 완수해야지 그 밖의 일은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에로스는 높은 하늘을 꿰뚫는 번개불과 같이 재빨리 제우스 앞에 나아가 애원했다 제우스는 호의를 가지고 들어주었다 그리고 두 연인을 위하여 간곡히 아프로디테를 설득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그녀도 승낙하였다 그래서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 푸시키를 천상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녀가 도착하자 제우스는 불로 불사의 음식이라고 하는 암브로시아를 한 잔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푸시키야 이걸 마시고 불사의 신이 되어라 에로스는 맺어진 인연을 끊지 못할 것이며 이 결혼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푸시키는 마침내 에로스와 결합되었다 얼마 뒤 두 사람 사이에 딸이 태어나자 그 아이는 쾌락이라고 명명되었다 에로스와 푸시키의 전설은 보통 우화로 생각되고 있다 그리스와 푸시키는 나비라는 의미와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혼 불멸의 예시로서 나비만큼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 나비는 느릿느릿 배로 기어다니는 애벌레의 생활을 끝마친 뒤 자기가 지금까지 누워있던 무덤 속에서 아름다운 날개를 파닥거리며 뛰쳐나오면 밝은 대낮에 펄펄 날아다니며 봄에 더없이 향기롭고 감미로운 생산물을 먹는다 그러므로 푸시키는 가진 고난에 의하여 정화된 후에 비로소 진정하고 순수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한다 예술 작품 속에서의 푸시키는 나비의 날개를 단 처녀로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에로스가 있으며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페르세우스와 메두사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와 다나에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그의 외조부인 아크리시우스는 외손자 때문에 죽게 되리라는 신탁을 받고 놀라 다나에와 그 아들을 괴짜에 넣어 바다에 뛰어버렸다 괴짜이 세리포스 섬까지 떠내려갔을 때 한 어부가 발견하고 모호자를 그 나라의 왕인 폴리덱테스에게 바쳤다 왕은 그들을 친절히 대우하였다 페르세우스가 장성하자 폴리덱테스는 메두사를 정복하기 위하여 그를 파견하였다 메두사란 메두사란 그 나라를 황폐하게 한 무서운 괴물이었다 메두사는 전에는 아름다운 처녀였었다 특히 그녀의 머리털은 그녀의 중요한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감히 아테나와 그 미를 다투렸기 때문에 여신은 그녀의 미를 박탈하고 아름다운 머리칼을 끔찍한 소리를 내는 여러 마리의 뱀 모양으로 변하게 하였다 메두사는 무서운 모습을 한 잔인한 괴물로 변했다 또한 그녀를 한 번 본 사람은 누구나 돌로 변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동굴의 주위에서는 그녀를 보았기 때문에 돌로 변한 많은 사람이나 동물의 자태를 볼 수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아테나와 헤르메스의 총애를 받아 아테나가 빌려준 방패와 헤르메스가 빌려준 날개 놓친 구두를 몸에 지니고 메두사가 잠들어 있을 때 접근하였다 그리고 그녀를 직접 바라보지 않도록 그가 가지고 간 광치 찬란한 방패 속에 반영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를 베었다 페르세우스가 그 머리를 아테나에게 주자 아테나는 그것을 자기의 아이기스 한가운데에 붙였다 페르세우스와 아텔라스 메두사를 퇴치한 후에 페르세우스는 그 머리를 들고서 멀리 육지와 바다를 건너 날아갔다 그리고 밤이 가까워질 무렵에 해가 지는 서쪽 끝에 도달했다 그는 그곳에서 아침까지 휴식을 취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거인으로 이름난 아테나스 왕의 나라였다 아테나스의 나라에는 양소 돼지대가 많았으며 서로 영토를 가지고 싸울 이웃도 적국도 적국도 없었다 그러나 아틀란티스의 중요한 자랑거리는 황금의 사과가 열리는 나무였다 그 나무의 가지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가지로부터는 역시 금으로 된 잎에 반은 가려진 황금의 사과가 늘어져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왕에게 말했다 나는 손님으로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당신도 명문이시겠지만 나도 당신의 못지않은 명문 출신으로 내 아버지는 제우스입니다 당신의 위협을 달성했다면 나도 메두사를 나 혼자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나는 지금 휴식과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틀라스는 제우스의 아들이 어느 날 자기의 황금 사과를 탈취해 가리라고 옛날에 어떤 예언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는 대답했다 가주시여 당신의 그 거짓 위험이나 가문 자랑에 움직일 내가 아니여 말을 마친 아틀라스는 페르세우스를 추방하려고 했다 그러자 페르세우스는 아틀라스가 직접 상대하기엔 너무도 구센 거인임을 깨닫고 말했다 그대가 내 우정을 너무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서 메두사의 머리를 내밀었다 그렇게 큰 몸집을 가졌던 나틀라스는 돌로 변했다 그의 수염과 머리털은 숲이 되고 팔과 어깨는 절벽이 되고 머리는 산정이 되고 뼈는 바위가 되었다 각 부분은 부피가 점점 커져서 그는 마침내 산이 되었다 그리고 하늘은 하늘은 모든 별들과 더불어 그의 어깨에 의지하고 있었다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 페르세우스는 비행을 계속하여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나라에 도착했는데 그 나라의 왕은 케페우스였다 왕후 카시오페이안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만하여 자신을 바다의 요정들에 비교하였다 이 사실은 요정들을 대단히 노엽게 하여 그들은 거대한 바다의 괴물을 파견하여 그 나라의 해안을 황폐화 시켰다 케페우스는 신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는 그의 딸 안드로메다를 그 괴물에게 제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신탁의 지시를 받았다 페르세우스가 공중으로부터 내려다보니 안드로메다는 바위의 쇠사슬로 몸을 결박당하여 뱀의 형상인 바다의 괴물이 접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도 창백하고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과 미풍에 움직이는 머리칼이 없었다면 페르세우스는 그녀를 대리석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날개를 흔드는 것도 잊을 정도였다 그녀의 위를 날면서 그는 말했다 어 전혀요 서로 사랑하는 레인들을 결합시키는 사슬에 묶여 있어야 할 그대가 이런 쇠사슬에 묶여 있다니 원컨대 내게 그대의 이름과 그대의 나라의 이름과 그리고 왜 그대가 이와 같이 결박되어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오 처음에 그녀는 수줍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만 있었다면 얼굴을 손으로 가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질문을 되풀이했을 때 잠자코 있으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의심받을까봐 자기의 이름과 나라의 이름을 밝혔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가 그 아름다움을 자랑한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가 말을 끝나기도 전에 바다 저쪽에서 소리가 나더니 바다에 괴물이 나타나 머리를 수면 위에 내놓고 넓은 가슴으로 파도를 헤치며 다가왔다 처녀는 비명을 질렀고 막 이곳에 도착하여 이 광경을 목격한 부모는 비통해했다 특히 어머니는 비통함에 몸부림쳤다 그러나 부모는 아무런 구호책도 강구할 수가 없었다 다만 단식을 하면서 제물이 될 딸을 끌어안고 있었을 뿐이다 그때 페르세우스는 말했다 눈물이라면 눈물이라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흘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시 바삐 따님을 구하는 일이 급합니다 제우스의 아들인 내 신분과 고르고의 정복자로서의 내 명성은 구원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신들이 허용한다면 다시 훈공을 쌓아 따님을 얻고자 합니다 만약 내 무용에 의해 따님이 구출될 경우에는 그 보수로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부모는 즉시 승낙하였다 그리고 딸과 더불어 이 왕국을 지참금으로 줄 것을 약속했다 이제 바다의 괴물은 투석에 명인이 던진 돌이 닿을 곳까지 접근해왔다 그때 페르세우스는 갑자기 돼지를 박차고 하늘 높이 치솟았다 높이 날다가 햇볕을 쬐고 있는 뱀을 본 독수리가 뱀에게 덤벼들어 그 목을 잡아 머리를 돌려 그 독이 빨의 사용을 막는 것 뱀 그는 괴물의 등에 돌진하여 그것의 어깨를 칼로 찔렀다 괴물은 부상을 입는데 노하여 공중으로 몸을 일으켰다가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저대는 한 무리의 개에게 둘러싸인 산대지와 같이 재빠르게 좌우로 몸을 날리면서 돌진해왔다 그러나 페르세우스 쪽은 날개로 괴물의 공격을 피하였다 그리고 비늘 사이에 칼이 들어갈 곳만 발견하면 옆구리로부터 꼬리로 내려가면서 이곳 저곳을 질러 상처를 냈다 괴물은 콧구멍으로부터 피가 섞인 바닷물을 내뿜었다 페르세우스의 날개는 그 핏물에 젖었다 그래서 이제는 날개에 의지하지 않고 물결 위에 내려와서 돌출한 바위에 몸을 의지하고 괴물이 가까이 떠왔을 때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해안에 모여있던 군중의 함성으로 산이 울렸다 양치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들의 장래의 사위를 포옹하면서 그를 그들 모두의 구세주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투쟁의 원인이여 보수인 천연은 쇠사슬로부터 풀려나 바위에서 내려왔다 기쁨에 넘친 양치는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를 데리고 궁전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모두 기쁨과 축제의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런데 갑자기 떠들썩한 소리가 나더니 안드로메다의 약혼자였던 피네우스가 그 부하일담과 더불어 뛰어들어와서 처녀는 자기 것이라고 자기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캐페우스가 말하기를 자네는 내 딸이 괴물의 제물로서 바위에 결박되었을 때 요구했어야 했다 내 딸이 이와 같은 운명을 받도록 신들이 선언했을 때 모든 약속은 해소된 것이다 죽음에 의해 모든 약속이 해소된 바와 같이 피네우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갑자기 페르세우스에게 창을 던졌다 그러나 창은 빗나가 땅에 떨어졌다 페르세우스도 자기의 창을 던지려 했다 그러나 비겁한 공격자는 급히 도망쳐서 계단 뒤에 숨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신호라하여 일당들은 페르세우스 일행에게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손님들은 각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다 마침내 난투극이 벌어진 것이다 늙은 왕은 말렸으나 효과가 없어 현장으로부터 물러나와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굽어 살피시라고 신들에게 호소하였다 페르세우스와 그 일행은 얼마 동안 불리한 싸움을 계속하였다 그것은 적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그때 갑자기 페르세우스의 뇌리에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큰소리로 이 중에 내 적이 아닌 자는 얼굴을 돌려라 라고 외치면서 고루고의 머리를 높이 들었다 그런 요술을 갖고 누구를 위협하려 하느냐 라고 외치면서 테스켈로스는 창을 던지려고 지켜들었다 그러자 그 자세 그대로 돌로 변해버렸다 암픽스는 엎드린 적의 몸을 칼로 찌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팔은 굳어버려 앞으로 더 내밀 수도 없고 움츠러들 수도 없었다 또 한 사람은 큰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순간 발을 멈추고 입을 연 채 한마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도울이 되었고 페르세우스의 한 친구 아콘테우스도 고르골을 바라보는 순간 다른 자나 다름없이 굳어져 버렸다 아스티아게스는 페르세우스를 칼로 쳤으나 쨍하고 소리를 내며 튀어올랐다 피네우스는 그의 부당한 시비에 이 무서운 결과를 보고 당황하였다 그는 친구들을 소리 높이 불렀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그들에게 손을 대보았다 모두 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얼굴을 돌린 채 무릎을 꿇고 페르세우스에게 용서를 빌었다 모든 걸 다 빼앗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만은 남겨 주십시오 페르세우스는 말했다 비겁한 자여 나는 너를 무기를 써서 죽이지는 않겠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 사건의 기념으로 내 집에 보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고울고의 머리를 피네우스가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돌렸다 그러자 피네우스는 무릎을 뻗치고 얼굴을 돌린 형태로 커다란 돌 덩어리가 되었다 신을 능가한 인간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알크메네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헤라는 인간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편의 자녀에 대하여 늘 적의를 품고 있었으므로 헤라클레스가 태어난 지 생후 8개월 혹은 10개월 만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리고 두 마리의 독살을 보내어 그가 아직 요람 속에 있을 때 죽이려고 하였으나 이 조숙한 어린애는 자신의 손으로 그 뱀의 목을 눌러 죽였다 그러나 그는 헤라의 관계에 의하여 에오리스테우스의 부하가 되어 그의 모든 명령을 수행하도록 강요당하였다 에오리스테우스는 달성할 가망성도 없는 모험을 그에게 연달아 명령하였다 헤라클레스의 열두 가지 노역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 노역은 네메아의 사자와의 싸움이었다 네메아 계곡에는 한 마리의 무서운 사자가 출몰하고 있었다 그래서 에오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이 괴물의 모피를 가지고 오도록 명령했다 헤라클레스는 몽둥이와 활을 가지고 사자에게 대항했으나 아무 효과가 없음을 알자 자기 손으로 이 괴물을 목줄라 죽이고 죽은 사자를 어깨에 매고 돌아왔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보고 헤라클레스의 굉장한 힘에 놀란 에오리스테우스는 앞으로 모험을 보고할 때에는 도시 밖에서 하도록 명령하였다 헤라클레스의 두 번째 노역은 히드라의 퇴치였다 이 괴물은 아르고스 지방을 휩쓸며 아미모네 샘 근처에 있는 늪지에 살고 있었다 이 샘은 그 지방이 한 발로 피해를 입고 있을 때 아미모네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그리고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녀를 사랑한 포세이돈이 그녀에게 그의 삼지창으로 바위를 찌르기를 허용하자 세 개의 출구를 가진 샘이 솟아나왔다는 것이다 이곳에 히드라가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퇴치하도록 헤라클레스가 파견되었다 히드라는 아홉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한가운데 있는 머리는 불사의 머리였다 헤라클레스는 곤봉으로 머리를 하나씩 쳐서 떨어뜨렸으나 그때마다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머리가 두 개씩 나왔다 마침내 그는 이올라우스라는 그의 충복에 도움을 받아 히드라의 머리를 모두 불태워버리고 아홉 번째 불사의 머리만은 커다란 바위 밑에 파묻었다 또 하나의 노역은 아우게이아스의 마국간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아우게이아스는 엘리스의 왕이었는데 소를 삼천마리나 가지고 있었다 그 마국간은 삼십 년 동안이나 청소를 하지 않았었다 헤라클레스는 알페우스와 페네우스 그 두 강물을 그곳에 끌어들여 하루 동안에 완전히 청소를 해치웠다 다음 노역은 더 까다로운 것이었다 에우리스테우스의 딸 아드메테는 아마존의 여왕의 허리띠를 탐냈다 그래서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가서 그것을 얻어오라고 명령하였다 아마존은 여자만의 종족이었다 그들은 대단히 호전적이었고 몇 개의 번창한 도시를 가지고 있었다 여자아이만을 기르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다 남자아이는 이웃나라에 보내거나 아니면 죽여버렸다 헤라클레스는 많은 지원병을 거느리고 여러 가지 모험을 한 끝에 마침내 아마존 족의 나라에 도착했다 여왕 히폴리테는 그를 따뜻이 맞아 자기의 허리띠를 죽이로 승낙하였다 그러나 헤라가 아마존 족의 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곳곳에 돌아다니며 외국인이 여왕을 납치해 가려하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이 말을 믿고 아마존 족의 여인들은 바로 무장을 헤라클레스의 배쪽으로 몰려왔다 헤라클레스는 히폴리테가 배반을 한 줄 알고 그녀를 죽이고서 그 허리띠를 가지고 뱃머리를 고극으로 돌려서 돌아왔다 헤라클레스에게 부과된 또 하나의 노역은 에오리스테우스에게 게리온의 소를 갖다 주는 일이었다 게리온이란 세 개의 몸뚱이를 갖고 있는 괴물로써 에리테이아라는 섬에 살고 있었다 그 섬은 서방에 위치하여 진은해의 광섬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었다 이 묘사는 아마 지금의 에스파냐를 지칭한 것 같았고 게리온은 그곳의 왕이었다 여러 나라를 지난 뒤에 헤라클레스는 마침내 리비아와 유럽의 국경에 에오리스테우스 그곳에서 그는 그의 여행의 기념비로써 칼페와 아빌라라는 두 개의 산을 세웠다 혹은 다른 썰에 의하면 한 개의 산을 둘로 쪼개서 양편에 반씩 나누어서 지브롤터 해협을 이루게 하였는데 그 두 산은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런데 그 게리온의 소는 거인 에오리티온과 그것이 데리고 있는 머리가 두 개인 개가 지키고 있었는데 헤라클레스는 거인과 개를 죽이고 무사히 그 소를 에오리스테우스에게 가져다 주었다 가장 어려운 일은 헤스페리스들이 지키고 있는 황금 사과를 가지고 오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헤라클레스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 사과는 헤라가 대지의 여신으로부터 결혼 선물을 받은 곳으로써 그녀는 그것을 헤스페로스의 딸들에게 지키게 하고 게다가 잠자지 않는 용을 붙여두었다 많은 모험을 한 끝에 헤라클레스는 아프리카의 아틀라스 산에 도착하였다 아틀라스는 신들에게 반항하여 싸운 저 티탄족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싸움에 패했을 때 그는 두 어깨에 무거운 하늘을 짊어지고 있어야 하는 벌을 받았었다 아틀라스는 헤스페리스들의 페리스들의 삼촌이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사과를 발견하여 자기에게 갖다 줄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아틀라스 이외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어떻게 하면 아틀라스로 하여금 지금의 장소를 떠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 그가 없는 동안에 하늘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그 짐을 짊어지고 사과를 찾으러 아틀라스를 보냈다 그는 사과를 가지고 돌아와서 마지못해 다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헤라클레스로 하여금 사과를 가지고 에오리스테우스에게 돌아가게 해주었다 시인들은 해가 질 때 서쪽 하늘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유추하여 서쪽을 광명과 영광의 나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의 섬이라든가 게리온의 빛나는 소가 사육되고 있는 붉은 섬 에리테이아라든가 헤스페리스의 섬이라든가 다 서쪽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황금사과도 당시에 그리스인이 전해 듣고 있던 에스파냐의 오렌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헤라클레스의 유명한 공적의 하나는 안타이오스와 싸워서 승리를 거둔 일이다 안타이오스는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의 아들이었는데 힘이 센 거인이었으며 게다가 레슬링의 명수였다 그 힘은 그가 그의 어머니인 대지와 접촉하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그것을 꺾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의 나라에 오는 모든 외래객들에게 강요하여 그와 레슬링을 하여 지면 피살된다는 조건 아래 레슬링을 하게 하였다 헤라클레스는 그에게 대항하였다 그를 내던져도 소용없음을 알자 그를 번쩍 지켜들고서 공중에서 교살해 버렸다 카쿠스는 아벤티노스의 산의 동굴에 살고 있는 거인으로서 주위의 나라를 휩쓸고 있었다 헤라클레스가 게리온의 소들을 몰고 돌아가는 도중 카쿠스는 그중에 몇 마리를 이 영웅이 잠들어 있는 틈에 훔쳐냈다 그리고 소의 발자국이 그 행방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소의 꼬리를 잡고 뒤로 끌어서 동굴로 끌고 갔다 그래서 소의 발자국은 소가 모두 반대 방향으로 간 것처럼 보였다 헤라클레스는 이 계략에 소가 넘어갔다 그래서 그는 소를 발견할 수 없었을 텐데 다행히도 남은 소들을 몰고 도난당한 소가 은닉되어 있는 동굴의 옆을 지나갈 때에 그 안에 있던 소가 울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카쿠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살해되었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최후의 공적은 지옥을 지키는 개 케르베로스를 하계에서 데리고 오는 일이었다 헤라클레스는 헤르메스와 아테나의 안내로 하이데스의 나라로 내려갔다 그리고 만일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케르베르스로 하이데스를 데리고 갈 수 있다면 지상에 데리고 가도 좋다는 허가를 얻었다 그래서 그는 이 괴물이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붙잡고 에오리스테우스에게 갖다 주고 후에 다시 또 하계로 데려다 주었다 하계에 갔을 때에는 그는 그를 존경하고 그의 흉내를 낸 테세우스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여 주었다 테세우스는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려다가 실패하여 그곳에 죄수로써 억류되어 있었던 것이다 헤라클레스는 언젠가 발광하여 그의 친구인 이피토스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그는 이 죄 때문에 3년 동안을 여왕 온팔레의 노예가 되도록 선고를 받았다 이 복역 중에 헤라클레스의 성질은 변한 것 같이 보였다 그는 유약한 나날을 보냈으며 때로는 여자 옷을 입기도 하고 온팔레의 시녀들과 더불어 실을 잡기도 하였다 한편 여왕은 그의 사자 가죽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복역이 끝나자 그는 데이아 네이라와 결혼하여 3년간 평화롭게 살았다 그는 언젠가 아내와 더불어 여행을 하던 중 어떤 강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는 켄타우루스족의 네소스가 규정된 요금을 받고서 길손을 건네주고 있었다 헤라클레스 자신은 걸어서 건넜지만 데이아 네이라 는 네소스에게 건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네소스는 그녀를 데리고 달아나려고 하였다 헤라클레스는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 네소스의 심장에 화살을 쏘았다 네소스는 죽으면서 데이아 네이라에게 남편의 사랑을 유지할 주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니 자기의 피를 얼마간 간직해 두라고 일러주었다 데이아 네이라 는 그대로 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녀는 그것을 사용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헤라클레스는 그의 정복 행각 중에 이올레라고 하는 아름다운 처녀를 포로로 잡았다 그런데 데이아 네이라의 생각에는 그가 그녀를 온당하지 않을 정도로 좋아하는 것 같았다 헤라클레스는 그의 승리를 기뻐하며 신들에게 희생물을 바치려고 마음먹고 자신이 그 식에서 입을 철 겉옷을 가지고 오도록 아내에게 사람을 보냈다 데이아 네이라는 사랑의 주문을 시험해 볼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그 옷을 네소스의 피에 적셨다 그녀는 물론 주의하여 그 피의 흔적을 남김없이 씻어버렸지만 마력만은 남아있었다 그래서 그 옷이 헤라클레스의 몸에 닿아 따뜻하게 되자마자 독은 그의 전신에 스며들어 격심한 고통을 그에게 주었다 마음이 혼란스런 나머지 그는 가져온 니카스를 붙잡아서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그 옷을 잡아떼려고 하였으나 그 옷은 그의 몸에 달라붙어서 좀채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전신의 살과 더불어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다음 이러한 모습으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데이아 네이란은 자기 과실의 엄청난 결과를 보자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헤라클레스는 죽을 각오를 오이 태산에 올라 나무더미를 쌓고 필록 테테스에게 활과 화살을 주고 머리는 곰봉을 베고 사자의 모피를 몸에 걸치고 나무더미 위에 누웠다 그리고 마치 축전의 식탁이나 임한 것처럼 침착한 얼굴로 필록 테테스에게 횃불로 불을 붙이라고 명령하였다 불길은 삽시간에 퍼져서 전나무 더미를 덮었다 신들 자신도 지상의 전사가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였다 그러나 제우스마는 명랑한 얼굴로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그대들이 그에게 깊은 관심을 쏟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 자신 그대들과 같이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지배자라는 것과 내 아들이 그대들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만족히 여긴다 비록 그대들의 그에 대한 관심이 그의 위협에 연유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기쁘게 생각한 것은 다름이 없다 그러나 걱정 말라 다른 모든 것을 정복한 그가 오이대 산상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꽃에 정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멸하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육체뿐이고 아버지인 내게서 받은 것은 불별이다 나는 지상에서 생명을 잃은 그를 천국에 데려오려고 하니 그대들도 다 그를 따뜻이 맞아드리기를 바란다 설사 그가 이러한 영광을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가 있을지라도 아무도 그가 그만한 영광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들은 다 찬성하였다 헤라만은 끝말이 자기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아 다소 불쾌감을 느꼈으나 남편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불꽃이 헤라클레스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부분을 태워버리자 그의 신성한 부분은 손상당하지 않고 도리어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밖으로 나와 더 고상한 풍채와 위험을 구비한 것 같았다 제우스는 그를 구름으로 싸고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 태워 하늘에 오르게 하여 별들 사이에 살게 하였다 그가 하늘에 도착하였을 때 아틀라스는 짐이 더 무거워진 것 같이 느꼈다 헤라는 그와 화해하여 딸 헤베를 그에게 출가시켰다 헤베와 가니메데스 헤라의 딸이여 장춘의 여신인 헤베는 신들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고 있었다 보통 전설에 그녀는 그녀는 헤라클레스의 ME에 그녀의 역할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설도 주에는 그에 의하면 그녀는 헤라클레스의 아내가 되자 그녀는 그녀의 역할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설도 그의 이 소년이 이대산에서 동무들과 놀고 있을 때 독수리로 변신한 제우스가 하늘로 납치하여 헤베의 후임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이다. 종족을 통합한 테세우스 올림픽 경기 그 밖의 경기 테세우스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와 트로이젠 왕 피테우스의 딸 아이트라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그는 트로이젠에서 양육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아테네로 가서 아버지와 대면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이게우스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이트라와 작별하면서 그의 칼과 구두를 큰 돌 밑에 놓고 그녀에게 아들이 그 돌을 움직여 그 밑에서 물건들을 꺼낼 정도로 크거든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일렀다. 그때가 왔다고 생각되었을 때 어머니는 테세우스를 돌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쉽게 돌을 움직여 칼과 구두를 꺼냈다. 그 무렵 육로에는 도둑들이 횡행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외할아버지는 그에게 더 가깝고 안전한 길을 택해 그의 아버지 나라로 가도록 종용하였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젊은 마음에 영웅심이 불타올다 자기도 그 당시 전 그리스의 명성이 높았던 헤라클레스와 같이 나라를 괴롭히고 있던 나쁜 놈들과 괴물을 퇴치하여 유명하게 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 더 위험하고 모험적인 육로를 택하였다. 여행 첫날에 그는 에피다우루스까지 왔다. 이곳은 해파이스토스의 아들인 페리페테스라는 자가 살고 있는 곳이다. 이 산에는 광포한 야만인으로 항시 세망치를 지니고 다녔으므로 모든 여행자들은 그에게 폭행을 당할까봐 겁을 먹고 있었다. 테세우스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그는 돌격하여 갔으나 곧 젊은 영웅의 일격을 받고 쓰러졌다. 테세우스는 그의 쇠망치를 빼앗아 첫 승리의 기념으로 그 후 항상 가지고 다녔다. 그 후에도 그 지방의 조그만 폭군이나 약탈자들과 이와 비슷한 결투를 여러 번 하였는데 모두 테세우스가 승리하였다. 그 중 하나로 프로크루스테스라고 읽혔는 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뻗치는 자라는 의미이다. 그는 쇠침대를 가지고 있어 그의 소나기에 들어온 모든 여행자들을 붙잡아 그 위에 묶었다. 그래서 그들의 신장이 침대보다 짧을 경우에는 몸을 뻗쳐서 침대에 맞도록 하고 반대로 신장이 침대보다 길 경우에는 일부분을 잘라버렸다. 테세우스는 이자도 다른 자와 마찬가지로 처치하였다. 도중에 모든 위험을 정복하고서 테세우스는 마침내 아테네에 도착하였는데 이곳에도 새로운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술사인 메디아가 이하손과 이별한 뒤에 코린토스에서 도망해온 테세우스의 아버지인 아이에게우스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메디아는 마법에 의해서 젊은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만약 그가 남편의 아들로 인정되면 남편에 대한 자기의 세력이 상실될까 염려하여 아이에게우스의 마음에 젊은 손님에 대한 의구심을 충만하게 하여 손님에게 독배를 대접하게 하도록 권유하였다. 테세우스가 그것을 받으려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아이에게우스는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보고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독배를 물리쳤다. 메디아는 간계가 발각되자 벌을 면하려고 다시 또 도망가여 아시아 지방으로 갔다. 이 지방은 후에 메디아라고 불리어졌는데 그 이름은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테세우스는 그의 아버지에 의하여 인정을 받고 후계자로 결정되었다. 당시 아테네의 사람들은 크레타의 왕 미노스에게 바치도록 강요당한 조공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 조공이라는 것은 매년 일곱 명의 소년과 소녀들을 뽑아 이들을 소의 몸뚱이와 인간의 머리를 가진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의 제물로 보내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매우 억세고 사나운 짐승으로서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이 만든 미궁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 구조가 아주 교묘하여 그 속에 갇힌 자는 누구나 혼자임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 속에서 미노타우루스는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받쳐진 희생물들을 잡아먹으며 사육되고 있었다. 테세우스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구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조공을 할 시기가 다가와 파견돌이 소년과 소녀들이 관례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될 때 테세우스는 그의 아버지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희생될 한 사람으로 나섰다. 배는 전과 같이 검은 돛을 달고 떠났는데 테세우스는 그의 아버지에게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는 흰 돛을 달고 온다고 약속하였다. 그들이 크레타에 도착하였을 때 소년과 소녀들은 미노스 왕 앞에 나아갔다. 왕녀 아리아드네도 그 자리에 나와 있었는데 테세우스의 모습을 보자 그를 열애하게 되었고 테세우스도 그녀의 사랑에 기꺼이 응하였다. 그녀는 그에게 괴물을 찌를 칼과 실 한 타래를 주었는데 그는 이것을 가지고 미궁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괴물을 잠살하고 미궁으로부터 탈출하여 아리아드네를 동반하고 희생될 뻔했던 구출된 사람들과 아테네를 향해 출범했다. 도중 일행은 낙소스 섬에 머물렀는데 테세우스는 잠든 아리아드네를 그곳에 버리고 떠났다. 그가 은인에게 이와 같은 배은망덕한 짓을 한 것은 꿈의 아테나가 나타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아티카의 해안에 접근하였을 때 테세우스는 그의 아버지에게 예고한 신호를 잇고 흰 돛을 달지 않았다. 노왕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자결하였다. 그래서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이 되었다. 테세우스의 모험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존족의 원정이다. 그는 그들이 헤라클레스로부터 받은 타격으로부터 회복되기도 전에 엄습하여 여왕 안티오페를 납치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마존족들이 아테네에 침입하여 시내에까지 쳐들어왔다. 테세우스가 그들을 정복한 최후의 전투도 다름 아닌 이 아테네시 가운데서 행하여졌다. 이 전투는 고대의 조각가들이 즐겨 선택하는 소재의 하나로서 현존하는 몇 가지 예술 작품 중에 그 모습이 남아있다. 테세우스와 페이리토스의 우정은 가장 친밀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전쟁 중에 시작된 것이었다. 페이리토스는 마라톤 평야에 침입하여 아테네 왕이 소유하고 있는 소떼를 약탈해 가려고 하였다. 테세우스는 약탈자를 격퇴하러 갔다. 페이리토스는 그를 본 순간 감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화평의 표시로써 손을 내밀고 부르짖었다. 처분대로 하시오. 그대는 무슨 배상을 원하시오. 그대와의 우정을 하고 테세우스는 대답했다. 그래서 그들은 변함없는 우정을 서약했다. 그 후 그들의 행동은 이 서약에 충실하였고 진정한 전으로서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제우스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하였다. 테세우스는 그때는 아직 어렸던 헬레네를 선택하였고 후에 그것이 트로이아 전쟁의 원인이 되었으며 페이리토스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납치하였다. 페이리토스는 하계의 여왕을 희망하였다. 테세우스는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이 대망을 품은 벗과 더불어 하계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들은 하계의 왕 하이데스에게 잡혀 궁전의 문 옆에 있는 마법을 가진 바위 위 에 방치되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테세우스는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와서 자유의 몸이 되게 했지만 페이리토스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안티오페가 죽은 뒤 테세우스는 크레타의 왕 미노스의 딸 파이드라와 결혼하였다. 테세우스는 히폴리토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그대로 뺏어온 매력과 미덕을 겸비하고 또 나이도 파이드라와 비슷하였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구애를 물리쳤으므로 그녀의 사랑은 증오로 변하였다. 그녀는 자기에게 마음을 빼앗긴 남편을 교사하여 아들을 질투하게 하였다. 테세우스는 포세이돈에게 아들에 대한 복수를 기원하였다. 어느 날 히폴리토스가 해안가로 이륜차를 몰고 있을 때 바다의 괴물이 해상에 나타나 말을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말은 달아났고 이륜차를 산산히 부숴버렸다. 히폴리토스는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아르테미스의 조력에 의하여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그의 생명을 회복시켰다. 아르테미스는 히폴리토스를 올바른 정신을 잃은 아버지와 음흉한 계모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이탈리아에 데려다 놓고 에게리아라는 요정으로 하여금 보호하게 하였다. 테세우스는 마침내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였고 스키로스의 왕인 리코메데스의 궁정으로 은퇴하였다. 리코메데스는 처음에는 그를 따듯이 맞았으나 뒤에 배반하여 그를 죽였다. 후대의 아테네의 키몬 장군은 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테네로 옮겼는데 그 후 그의 유해는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테세이온이라 불리는 신전에 안치되었다. 테세우스가 자기의 아내로 삼은 아마존족의 여왕은 일설에는 히폴리테였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테세우스는 반역사적인 인물이다. 그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그는 그 당시 아티카 지방을 점유하고 있었던 여러 종족을 한나라로 통합하였는데 그 수도가 아테네였다는 것이다. 이 대사업의 기념으로 그는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를 위하여 판 아테나이아라는 축전을 창시하였다. 이 축전은 그리스의 다른 축전과 주로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상의하였다. 그것은 아테네 사람들에게만 한한 축전으로써 그 중요 행사는 엄숙한 행렬을 지어 페플롬 즉 아테나의 성의를 파르테논에 가지고 가서 여신의 상 앞에 걸어놓는 일이다. 페플롬에는 전면에 술을 놓았는데 그것은 아테네 제일의 명문가의 처녀를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만들게 한 것이었다. 행렬에는 남녀노수를 가리지 않고 다 참가하였다. 노인들은 손에 올리브 나무에 가지를 들고 젊은 남자들은 무기를 들고 행진하였다. 젊은 여자들은 성기와 과자와 기타 재물을 올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든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행진하였다. 그 행렬은 파르테논 신전의 외부를 장식한 부조의 주제가 되었다. 이 조각의 상당한 부분이 지금 영국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엘긴 대리석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조각 중에 일부가 되어 있다. 올림픽 경기 및 그 밖의 경기 이곳에서 그리스의 다른 유명한 국민 경기에 관해서 말을 해도 부적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 최초에 시작되었고 가장 유명한 것은 올림피아 경기로서 제우스 자신이 창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기는 엘리스 지방에 있는 올림피아 평원에서 행하여졌다. 많은 관람객들이 그리스에서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시칠리아 로부터 모여들었다. 경기는 5년에 한 번씩 한여름에 열려 닷새 동안 계속되었다. 이 경기를 표준으로 하여 올림피아 해라는 연대 구분의 관습이 생긴 것이다. 첫 번째 올림피아 해는 보통 기원전 776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피티아 경기는 델포이 부근에서 행하여졌고 이스트미아 경기는 코린토스 지엽에서 네메아 경기는 아르고스 지방에 있는 네메아에서 행하여졌다. 이러한 경기에 있어서의 운동의 종목은 다섯 가지였다. 경주 도약 레슬링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혹은 권투가 그것이었다. 이러한 육체적인 힘이나 민첩성을 겨루는 경기 이외에 음악 시웅변 경기도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들은 시인 음악가 작가들에게 그들의 작품을 대중합해 보일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고 승리자들의 명성은 널리 세상에 퍼졌다. 수레신 디오니소스와 인간 대신 신의 아내가 된 아리아드네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세밀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헤라는 세밀레에 대한 원한을 풀기 위하여 그녀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 헤라는 세밀레의 늙은 유모인 베로에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그녀의 애인이 정말 제우스 신인지 어떤지 의심을 품도록 하기 위해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나는 사실이 폭로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두려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가 진정 제우스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하늘에서 하는 바와 같이 광이 찬란한 차림을 하고 오도록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세밀레는 그렇게 해볼 생각이 났다. 그녀는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어떤 소청 하나를 들어주십사고 제우스에게 청했다. 제우스는 들어준다고 약속하고 신들도 두려워하는 스틱스강의 신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위배할 수 없는 서약을 했다. 그제야 세밀레는 그녀의 소청을 밝혔다. 제우스는 그녀가 말할 때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그럴 사이가 없었다. 말은 입 밖으로 나와 그는 어느 사이의 약속도 그녀의 소청도 취소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는 깊은 고뇌에 잠긴 채 그녀와 이별하고 하늘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광이 찬란한 몸차림을 하였다. 그러나 거인족들을 멸망시킬 때와 같이 중무장을 하지 않고 오직 신들 사이에서 그의 경무장으로 알려져 있는 차림을 하였다. 이렇게 차리고서 그는 세밀레의 방에 들어섰다. 그녀의 인간으로서의 육체는 신의 광의를 감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제가 되어 소멸하였다. 제우스는 유아인 디오니소스를 데리고 와 니사산의 요정들에게 맡겼다. 이 요정들은 그를 소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여 그 보답으로 제우스에 의해 히아데스 성주하로서 별 사이에 놓여지게 되었다. 디오니소스는 성장하자 호도의 재배법과 그 귀중한 과즙을 짜는 법을 발견했다. 그러나 헤라는 그를 미치게 하여 추방하였으므로 그는 지상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방랑객이 되었다. 프리지아에 이르렀을 때 여신 내야는 그의 광기를 치료하여 죽어 그녀의 종교상의 의식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아시아 편력 중 가장 유명한 일은 인도 원정이었는데 이 여행은 수년간 계속되었다고 한다. 여행에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그는 그리스에다 자기의 신앙을 펴려고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는 군주들에 의하여 저지되었다. 그들은 그 종교에 뒤따르는 무질서한 광증 때문에 그 포교를 두려워한 것이다. 그가 고향인 테베시에 가까이 오자 국왕 펜테우스는 이 새로운 신앙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으므로 그 의식의 집행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디오니소스가 온다는 것이 알려지자 남자도 여자도 특히 여자들이 노소에 구별 없이 그를 만나고 그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고자 구름과 같이 몰려들었다. 펜테우스가 아무리 충고하고 명령하고 위협해도 허사였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시종들에게 말했다. 가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군중을 지도하고 있는 방랑자를 잡아오느라 그가 신의 혈통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게 거짓이라는 걸 자백하게 하고 그의 가짜 신앙을 버리도록 하겠다. 그의 친구들과 현명한 고문관들이 신에게 반항하지 말도록 간언하고 단언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의 간언은 왕의 노여움을 점점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었다. 디오니소스를 잡아오라고 왕이 파견한 부하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디오니소스의 신자들에 의하여 쫓겨왔으나 그 중 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 뒤로 결박하여 왕 앞에 데리고 왔다. 펜테우스는 분노에 넘치는 안색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놈아, 내 운명이 다른 자에게 경계가 되기 위해 너는 당장의 처형을 받을 것이다. 지체 없이 너를 처형하고 싶으나 이에 맞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네 이름은 무엇이며 너희들이 거행한다고 하는 새로운 의식이란 어떤 것인지 말해라. 포로는 두려움 없이 대답했다. 제 이름은 아코이테스이고 고향은 마이오니아입니다. 제 양치는 가난하여 유산이라고는 땅 한때기 양 한마리 남기지 않았고 남긴 것이라고는 낚싯대와 그물과 고기잡이의 가업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업에 몇 해 동안 종사하였습니다만 언제나 한 장소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실증이 나서 수로 안내인의 기술을 익혀 별을 보고 항로를 안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델러스 섬을 향해 항해하고 있을 때 디아섬에 기양하게 되어 상륙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음료수를 구하러 선원들을 보낸 후에 저는 바람의 방향을 관찰하려고 자그마한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아름다운 외모의 소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소년은 자고 있더라는 것인데 그들은 이를 뜻하지 않은 경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소년이 고귀한 신분으로서 왕자일지도 모르며 몸값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의 옷차림과 걸음걸이와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이상의 어떤 점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선원들에게 어떤 신이 그 모습에 숨어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신이 숨어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관대하신 신이여, 저희들이 당신에게 가한 폭행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성공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돛대우르기와 줄을 타고 내려오는데 명수인 딕티스와 키자비인 멜란토스와 선원들이 구호를 부를 때 지비를 하는 에포페우스 등은 이구동성으로 제발 기도는 그만두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탐욕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소년을 배에 태우려고 할 때 저는 이 배를 이와 같은 불순한 마음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 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게 권리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난폭한 리카바스는 저의 명사를 잡고 배 밖으로 내던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줄에 매달려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만 다른 자들은 이런 그의 행위를 저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디오니소스는 졸음을 뿌리치는 것처럼 부르지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요?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어? 누가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왔어? 당신들은 장차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 네가 가고 싶은 것을 말하라. 우리들이 너를 그곳에 데려다 주마. 디오니소스는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낙소스요. 그곳으로 데려다 주어. 후하게 살해하겠어. 그들은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배를 낙소스로 안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낙소스는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배가 그곳으로 가도록 돛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자는 눈짓으로 다른 자는 귓속말로 저 애를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노예로 팔 작정이니 배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나는 배 안내를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을 시키시오 하면서 그들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욕설을 퍼붓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의 생명이 모두 내게 달려있는 줄 아느냐 그 소리치고는 제 대신 안내역을 맡아 배를 낙소스의 방향으로부터 돌렸습니다. 그제야 디오니소스는 그들의 배반을 알아차린 것처럼 바다를 바라보며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원들이요 이곳은 당신들이 나를 데려다 준다고 약속한 해안이 아니요 저 섬은 우리 집이 있는 곳이 아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짓을 하는 저는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우리들을 비웃고 배에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자추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놀라 노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돛을 덮이기도 하며 배를 움직이려고 애썼으나 허사였습니다. 무거운 열매가 연 담쟁이가 노에 감겨 그 운동을 방해하고 돛 위에 달라붙었습니다. 열매가 줄줄이 달린 포도 농구리 돛대 위에 뻗어오르고 배전에 엉키었습니다. 피리 소리가 들리고 향기로운 술 냄새가 사방에 풍겼습니다. 디오니소스 자신은 포도 잎사귀로 된 관을 쓰고 손에 담쟁이가 엉킨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그의 발밑 대웅 그리고 형형색색의 시라소니와 얼룩무늬가 있는 표봄이 그의 주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미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뒤를 따르려고 하다가 먼저 들어간 동료들의 모습이 변해 몸은 편평하게 되고 끝에는 구부러진 꼬리가 난 걸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부르짖었습니다. 이 무슨 기적인가 그가 말하는 순간 그의 입은 넓어지고 콧구멍은 확대되고 온몸이 비늘로 덮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노를 저으려고 하니 손이 오그라들고 얼마 가지 않아 손이 아니라 지느러미 같은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팔을 들어 줄을 잡으려고 하자 팔이 없어졌음을 발견하고 불구의 몸을 구부려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이제까지 그의 다리였던 것은 초승달 모양의 꼬리의 두 끝이 됐습니다. 모든 선원들은 돌고래가 되어 배의 주위를 헤엄쳐 다녔습니다. 수면에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물보라를 사방에 뿌리기도 하고 넓은 콧구멍으로 물을 뿜기도 했습니다. 스무 명 중에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공포에 떨고 있는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배를 낙소스로 돌리시오. 저는 폭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재단의 불을 밝히고 디오니소스 제전을 거행했습니다. 펜테우스는 이때 불을 지졌다. 어리석은 이야기를 듣느라고 시간을 너무 소비했다. 저놈을 데리고 데리고 속히 처형하라. 아코이테스는 펜테우스의 부하들에게 끌려가 옥속에 갇혔다. 그러나 그들이 처형했을 도구를 마련하고 있는 동안에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의 사지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다. 후에 그들은 허겁지겁 그를 찾아보았으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펜테우스는 그래도 반성하는 빛이 없었고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전의 광경을 보러 가려고 결심하였다. 키타이론사는 디오니소스의 신자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부르지즘은 사방에 울려 퍼졌다. 이런 소동은 펜테우스의 노기를 다시 불러 일으켰다. 그건 마치 나팔소리가 군말을 흥분시키는 것과도 같았다. 그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제전의 중심부가 있는 넓은 곳에 도달하였다. 동시에 부인들이 그를 보았다. 그중 최초의 부인은 디오니소스에 의하여 눈이 멀게 된 펜테우스의 어머니 아가우에 였는데 그녀는 소리쳤다. 저기 산떼지가 있어. 이 숲속을 휩쓸고 다니는 커다란 괴물이요. 여러분 이리로 오십시오. 내가 제일 먼저 저 산떼지를 잡으려 합니다. 군증은 그를 향하여 돌진하였다. 그는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빌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그의 죄를 자백하기도 하고 용서를 애원하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그에게 접근하여 부상을 입혔다. 그는 그의 아주머니들을 불러 어머니의 손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호소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의 두 아주머니인 아우토노에와 이노는 그의 두 팔을 하나씩 잡았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그는 토막토막 잘려졌다. 그의 어머니는 외쳤다. 승리다. 승리.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그 영광은 우리의 것이다. 이리하여 디오니소스의 신앙은 그리스에 확립되었다. 아리아드네 우리는 전에 테세우스의 이야기를 할 때 미노스의 왕의 딸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도와 미궁으로부터 탈출케 한 후 테세우스와 같이 낙소수 섬에 왔었으나 배은 망덕한 테세우스는 그녀가 잠든 사이에 그대로 그녀를 남겨두고 혼자만 기국길에 오른 이야기를 하였다. 아리아드네는 잠이 깨어 버림받은 줄을 알자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 그녀가 잃은 인간 애인 대신에 신을 애인으로 내려줄 것을 약속했다. 아리아드네가 버림받은 곳은 디오니소스가 좋아하는 섬으로서 티를레니아의 선원들이 배반하여 그를 포박하였을 때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던 곳도 다름아닌 이 섬이었다. 아리아드네가 운명을 한탄하고 있을 때에 디오니소스는 그녀를 발견하고 위로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결혼 선물로 그는 그녀에게 보석으로 장식된 금관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죽었을 때 그는 금관을 손에 쥐고 공중으로 던져줬다. 금관이 위로 올라감에 따라 보석은 더욱 광채를 바라여 별로 변하였다. 그리고 아리아드네의 금관은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무릎을 꿇은 헤라클레스와 뱀을 쥐고 있는 그 부하 사이에 한 성자로서 하늘에 박혀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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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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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